자 DBAT의 오리지날 신 2 이어서 가야죠 요즘 자꾸 아침에 키게 되네요 아침 8시인데.. 아직 아침이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심,저녁 되면 시름시름하기 때문에 여기 일찍 켜서 최고의 컨디션일 때 게임을 재미있게 즐겨야지 하루가 상쾌하겠죠 오늘은 이따가 마트에 가서 장도 봐야되기 때문에 아 근데 드디어 이제 그 드디어라고 하기보다는 연천까지 좀 코로나가 많이 내려왔네요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연천에서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게임 얘기를 해야죠 여기 데이트하니? 그렇구만 자 자 디비니티 어리지나이신 시작을 해야죠 애들이 내가 해골인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하네요 저번 시간에 많이 죽었는데 오늘도 죽게 될 것 같네요 시작하죠 너 왜그래? 와 그래픽 너무 좋다 근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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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kindly. Much obliged. Cheers. Can I trouble you? You're very calm. Nice. Could I... Yes, spirit. Much obliged. Cheers. Can I trouble you? You're very calm. What are you talking about, doctor? You're sick. Go, then get out of the bed for a sick dog. The dog lies there quietly. You, you don't smell right, got a pain in the neck, got a bad... It's a low threat, a low threat, and its throat. Under the collar, you find the metal rivets. The poor dog's skin. The dog gives you a long, hard stare. But the dog has to bite your head. He's... I feel... I'm afraid of you. Thanks, man. I think I'll wander off now. Here, for my master's sake. Huh? Uh... Why are you... He turns to his... You, but... Yeah. You're going to die. You're going to die. You're going to die. God damn it. That's my life. That's my life. No. No. You're not doing that, would you? Oh, no. You're not doing that, wouldn't you? I couldnt... You gave you up to change your mind, could I? No. He gives up everything, then in his pocket. He gives up everything. He gives up everything. Then hebreaks around. He looks what he's going to do. 이런거 같은데 이새끼야? 아 이새끼가? 오늘도 당하고 삽니다 자 그러면은 어쩌냐 이제 저번 시간에 갔던 곳이 여기저기 갔으니까 이분 일로 가죠 여기가 12레벨짜리 몬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맞죠? 일로 가겠습니다 일로 가면 되겠네요 팔라딘 교부보로 자 고고 흥흥흥흥흥흥흥 아침에 잠깐 창문을 열었는데 저희집에는 공기청정기 3개가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막 돌아가더라구요 뭐 무슨 40레벨이 14레벨이냐 잃어보네요 일로 한번 가보자 아 얘 사슴이랑 말걸어보 어워워워워 copying 어어!!!! 잠깐만야 İ¬ 한 명이 아닐거야. 분명 가까이가면 tutor 난리칠거야 가까이 가봐 야! 어, 세수사슴은 여튼 황갈색 건강이 보이지만 개상한 초록빛이 빛나고 있는 검은해골사슴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야? 나우? 지켜봅니다. 나를 보고 있다. 아, 미친놈들만 있어 진짜. 무친 게임이야, 야! 지랄로! 야, 14레벨을 어떻게 이기지, 근데? 진심으로? 잠깐만, 어떻게 이겨? 지금 제가 근원이 없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싸울거라면 두칸을 쓰고 아니면 기절을 하나 때릴까? 마호방으로 저항, 마호방으로 저항 일단은 감전감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감전 두번이나 젖음감전이면은 기절을 하고 오한 두번이면은 언다 그러더라구요 일단은 불로 불이 파그리기 세니까 실드를 깎아놓고 아니면 얘네를 좀 얼려볼까? 두 마리나 되긴 하는데 아, 이게 이게 좀 안맞네 아, 이게 이게 안맞네 아, 이렇게 하자! 이거 뿌리고 이게 세 번이 쏴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어때 얘 왜 안얼어요? 잠깐만요 오한, 오한이면 언다며! 기묘한 회피 기묘한 회피 얘네는 딱히 싸울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오한이 들어가면은 불 데미지가 반감되던데 어, 쟤 빈결됐다 아, 빈결이었네 한턴 얘는 또 안 움직이네요 불 와허허허우 연소 그리고 넘어뜨려 어, 넘어졌고 둔화에 불지르고 정신 뭐 차리죠? 14레벨인데 별거 없죠? 얘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약하다 이거 같은 편한데 저래? 아, 잠깐만 일단 얘네는 뭐 때리는 건 없고 다리 부상 상태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뭐 넘어져 있으니까 다음 턴 일어날테고 빈결 상태네 다리 부상으로 만들어서 못 오게 하자 이거를 드디어 써먹네 이거 솔직히 잘 안 썼거든요? 다리 부상 못 오죠 이러면은? 얌전히 불만 불, 불에 죽을 것 같고 얘가 문젠데 아냐 이거는 자연발을 먼저 해 어 좋아, 데미 좋아 죽었다 꼼짝도 못하죠? 채삭 나보다 2레벨 더 높아도 발라버리는 이 강함 혼찐인데 이 정도는 싸워야지 죽어! 겁나 세고 진짜 센데? 왜 이렇게 세지? 아, 쟤네가 레벨에 비해 너무 약해 어찌됐건 이렇게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더 오히려 밸러스도 하나로 하면 재밌거든요 하나로 해서 더 센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죠? 뭐? 재단에서 열기를 뿜고 있다 기도를 올립니다 뭐 자꾸 나 기도 이상한 데서 막 올리고 있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종료 됐고 아, 나 닭 벌어 가야되는데 까먹고 있었네 나중에 보자 도망친 마녀를 찾자 근데 그 마녀가 걔 아니야? 나를 때리네?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이런거 했었나요? 기억이 안나는데? 고통받고 있는 여자가 우릴 공격했다 기억이 안나 아아아아 이게 마녀 아냐? 아닌데 뭐지? 나 모르겠어 기억이 없는데 진짜로 나 저거는 뭐 안나오네요 여기 재단은 난 캐스트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애 느낌이 근원이나 빨자 근원이 두개 더 차있는데? 왜 찼지? 그냥 흡별도 안했는데? 원래 차있었는데 내가 까먹은건가? 아 나 정심이 나갔나봐 맨탈 나가서 요즘 너무 가고 있어 점점 맛이 가고 있어 아 여기가 위네 이쪽이네 이래서 레벨 높은거구나 저기는 그만 가시구요 아 나 이제 12레벨인데 경험치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24%에요 하이 어떻게 레벨 올리냐? 여기 캐스트가 있는건가? 아 내가 그 빙이 된 병사들을 다 죽이면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meaning 혐 продолж는 Skinda 로그 forefront 하나 하는ug 노 후반 로그ину 아 엘프네? 아 엘프구나 아 엘프구나 뭔가 했네 이씧 흠 흠흠 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Kyle seperti 음.. 필수지 한번 말좀 걸어볼까? 엘프는 별로 없다? 여긴 드러프가 좀 많은거 같으니까 아 맞다 나 사일라부족 맞아 기쁨의 요새 있는데 아 잠깐만요 묻혔냐? 아 뭐야 대화를 걸어봐야겠네 마블이요? 한글화 나오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글화가 지금 없잖아요? 영알못이라서 영어로 못합니다 어디보자 어? 대화가 되네? 나 의식에 참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흐흫 지금 지능 기억 기교 기교인데 기교가 낫겠네 와.. 야 뭐야 엘프가 손을 감아줘 이곳은 너의 곳이 없지 너는 도착하지 않도록 잠깐만 잠깐만 사일라 어딨어 아 얘네가 듣고 싶어 한다며 야와봐 어어? 어어? 아 제 근본이 스카이림인건 인정하는데 마블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블은 마블은 약간 좀 다르죠 전 닉이 도박힘이기 때문에 왜 스카이림은 근데 사실 마블은 그다지 에에에 많이 하긴 했지만 내가 좀 이제 모드도 많이 했구나 스카이림을 너무 많이 해서 아 여기 앞이구나 아 이거 못 이기는데 아 여기 좀 괜히 왔네 그러면은 어차 사일라 애들을 설득도 안되고 그러면은 망한거 아냐? 종료가 돼 버렸어 그냥 종료가 돼서 지금 내려간건가 일로? 아닌데 사일라 어디서 사일라 사일라 그냥 사라졌나보네 퀘스트가 와 이러면은 쟤네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거 아냐 아 허락을 받자 그냥 죽여버리면 되나 그러면? 여기 떠나들 어디갔냐? 아 대화 걸어야 시작되나보다 야 이름 못 이기지 아 잠깐만 아 나 이름 못 이기는데? 레벨업이나 하고 와야겠다 가수로 게임 독해지네 진짜 내려와봐 여기는 14레벨존이라서 나같은 이제 족밥은 안되네요 난 나약한 해골일뿐이네 여기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정도로 죽을 내가 아니지 회복 죽은 엘프 와 이빨을 왜 뽑아가는거야 뭐가 트랩인데 여기는 뭐 좋은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3골든 좀 아니지 내가 적선한게 몇골든데 어 금상자 있네 바이 아 무슨 금삼자에서 2골드 나와 어 야 이거 뭐야 무쳐꼬 자 뭐하는 동네냐 여기는 아이씨 딱 봐도 더 강할거 같은데 돈 될만한 것만 싹 훔쳐가자 죽은 깐프 분명 정찰하는 놈 있을텐데 있다 있다 진짜 있다 데드아이 스읍 아이씨 다음에 올까? 데드아이라니 날 데드시킬거 같잖아 여기는 상호작용되는게 좀 나중에 되나보다 괜히 대화 걸지 말고 대화는 걸어볼까? 아휴 고민되네 야 자 뭐하고 있는거니 나갈게 하느지마 갈거야 와아 아이마을인가? 좀 허가를 바꿔야되나 본데 쏘흐لف 음흥흥흥흥흥흥흥 아 그냥 나무 구루턱이네 돌아가야겠다 이쪽 종로로 가야되네 12레벨을 잡아야지 12레벨을 쭉쭉 내려와 여기 다리도 뽀개져있고 여긴 아니지만 뭐 한번 둘러보죠 뭐 NPC 나올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의외로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비워놔도 돼? 길을 부지? 진짜 무슨 일부러 길 없는데 찾아가지고 각자 돗자리 깔듯이 다 NPC들 있었는데 이거 옳지 않아 아 너무 좋고 버섯 많게도 한몫 챙기겠는데 야 이거 왜 안 가져와 이 중요한 거를 낙원 구름지 아 나 자꾸 저 다람쥐 때문에 헷갈려 죽겠네 와 그래픽 진짜 좋다 얘는 어떻게 땡겨도 그래픽이 좋냐 난 리포지드가 땡기면 그래픽이 좋은데 멀리 보면 조잡하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리포지드 솔직히 땡기면 그래픽 별로던데 이 그래픽 왜 이렇게 좋은 거 같지? 너무 당황스럽고 야 멍땡이 야 멍땡이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막힌 길이고 막힌 길이 아닌 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니네 이 집을 내가 들어갔었네 아 이 집이 아닌데? 이 집이었나? 넘어와봐 어 넘어가 지네? 어차피 이거 어떻게 구분해 어어 레벨 12다 붉은색이 있는데 붉은색 아 풍뎅이야? 야 저 풍뎅이는 진짜 위험해 보인다 노인부부 공허가 있어 공허가 있어 내가 해치울게 근데 왜 온 거야 쟤네가 어디 내가 한번 정리를 싹 해주겠어 아마 내 말이 있는 건감? 좀 조사를 해야겠는데 아 별로 안 세네 와 아 12레벨이면 솔직히 나한테 상대가 안되지 여섯 마리나 있네 근데 저건 조금 역겨운걸? 문 열리면 개지랄할 것 같은데 자 문을 열고 도망가자 대화를 한번 해볼까? 저장을 했으니까 대화고 씨바 나발이고 얘네 이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 입구가 여기다 불 지르면 되겠네 이러면 못 오지? 자 간다 아 고지된 거 생각하면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로 오자 야 와봐 아 절대 안 닿지 아 절대 안 닿지 아 절대 안 닿지 웃기지마 달거리가 아니야 아 앞에 있는 놈 때문에 막혀서 지금 못 가죠 어 아 원거리 불기술 킥만 하고 아 나랑 상성이 잘 맞네 아 근데 쟤는 불 면역일 것 같은데 어 거기도 길이 있냐? 어 얘 안 움직이면은 아 하하 시 고민되는데 이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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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하염 피해 면역 아 지금 불 상태라서 내가 연소 상태라서 데미지가 좀 반감될텐데 씻고 때려야되나 아주 뒤까지 좀 쏴주세요 여기까지 아 그냥 쏴 몰라 아 아 지랄로 아아 특혐입니다 시계 박혔고 동면역 얘도 오고 위치 너무 좋은데 얘도 못 때릴 것 같다 이정도 거리면 여기로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올 수 있어 여기를? 뭐 일로 오는 거야? 길이 있냐? 어 있어? 글로 올 수 있어? 와아 그랬구만 좀 애매한데 위치가 다시 들어가자 면세번개 한번 갈겨? 안 닿을 것 같은데 황차를 써서 얘랑 나랑 이동하고 아 잠깐만 황천으로 나랑 아 안돼? 왜? 연세 쓰자 얘를 아 맞는거 맞지? 지금 보이지가 않니 맞는거 맞냐? 좋아요 좋아요 감전 지팡이 지금 뭐야 독이랑 불 안 통하는 거네 아 아 이게 애매해 갈 수 있냐? 세 칸이야? 아 진짜 애매한데 너무 애매한데 이러면은 두 칸 일단 들어가 아 아 음 팀킬 뭐야 뭐 할건데 저주? 뭐야? 어어 귀엽고 데미지 귀엽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버틸만 하고 상성이 너무 좋다 거의 소용없는 수준이야 뭐..뭐..뭐하는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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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지 않으면 돼 아 아 웃기지마 아 아 지랄 노오 오오 지랄 노오 이 새끼들아 너무 지금 압도적인데 냉기로 얼려버릴까? 어는진 모르겠다만 일단 오안 걸어놓고 아 그냥 이거 안해도 되겠다? 오늘 차섬이 반응이 없네 너무 괴롭혔나봐 빙결 어디 우리 장수풍댕이군은 뒤지시구요 너는 독이지? 죽어 애 죽어 뭘 때린거야? 아 얘 때린거 맞구나 좋아좋아 아 너무 허접하다 얘가 좀 얘가 쎄보이는데 얘는 좀 함정이 있네 여기 애들은 흡혈상태네 잘가 예에이 내놓으세요 쪼 쪼 근원이야 근원 아 근원 있으니까 너무 안정적이다 너무 사기인데 부자간의 대립 악스의 도서 물레 부러진 부산 유트 좀 과장할건 없어 보인다 고고 뭐 얼음 뺄까? 얼음 좋긴 한데 얼음 쓰자 대지를 쓰던가 얼음을 쓰던가 정해야되는데 아 대지가 너무 애매하네 저거 안통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사령을 그냥 써버릴까 사령은 보너스가 없으니까 얼음 쓰자 쓸게 없다 야 아무 말이야 아무 말이야 정말? 오 컨웨이과 린 컨웨이는 아직 하낙의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렇군요 린 컨웨이는 너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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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한 사람이 우리 친구였어 하지만 그 친구였는데 아... 다들 도와주하는게 특히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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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랬다고 얘네를 데려왔다고 클로이스 투 방향으로 도망쳤어 여린 영어리인데 우리도 그리워한다고 그리워한다고 알려주시오 아 나 이제 모르겠는데 묶여있는 애 얘기하는 건가 다 묶여있는 애 같아 걔 임팩트가 너무 컸어 소리 지르면서 나 죽이고 말이야 그 여자 때문에 지금 헷갈려 죽겠어 다 여기 뭐야 자살하는 데야? 여기다 이어놨어 이거를? 어찌됐건 뭐 아이템 받았습니다 와아 지진부여래 야아 잠깐만 아아 이거 애매한데? 아 아냐 아냐 이거 됐어 너무 좋긴 하다 근데 지진부여면은 내가 대지 기술이 있는데 심지어 있어도 좋아 지진부여면은 너무 좋긴 하네 그래도 데미지 5%랑 바꿀순 없지 10%인데 두개 하면은 불이랑 대기술을 찍어야겠네요 간지를 위해서 여기 길은 그럼 다 간건가? 위쪽 길이 있던 것 같은데 사슴이가 있던 데가 여기가 딱 내가 사냥하는 곳이다 내가 좀 헷갈렸는데 위치가 좀 멀어서 어떻게 여기 다음이 여기냐? 여기도 여기도 강하고 여기 강하고 여기 강한데 여기가 내가 사냥하는 데야 12레벨 14 15? 14 15 지금 이상하게 만들었어 웹을 개성있고 좋아 뭐든지 여행하는 재미가 있네 여행에서 어디가 더 강한지 찾는 재미 느낌 안 좋죠 여기? 느낌이 안 좋으니 가본다 12레벨이면 딱 내 먹이지 여기서 13 14를 찍고 가능하다면 뭐야 막혀있는거야? 모든게 어두워졌어 이게 뭐지? 길이 없는데? 비밀길인건가? 방금 뭐가 뜬거 같은데 죽은 마지스터 와 여긴 또 어디야 아 길 왜이러냐고 저기는 아닌가보다 아 맵이 왜이러냐 여기는 광대버섯 늫 죽은 마디스터 마디스터 엄청 죽여놨네? 이 마디스터는 제가 기본 적이였지만 여기선 뭐 적이 아니기 때문에 13레벨? 야 솔직히 킥만하다 근데 꼭 잡아야되나? 13레벨을? 여기를 가는게 낫지 않을까? 블랙핏 이런데를 아이 온김에 가 꿀릴 수 없지? 온김에 와 도와줄게 어 괜찮냐? 근데 죽을거같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깜명이 아닌데 지금 어우 야 딜세다 어 겁나세 최보비군 내 도움을 받을만한 아아 애매한것봐 한칸차이로 안맞아 아 그냥 쏴 이렇게 그렇지 연속 이녀석이 좀 역겹구만 염고 야 근데 데미 진짜 세다 나도 황표나겠는데 저런거면은? 또 나야? 왜? 나야 나야 좋지 어 연세번개를 갈길지 순간이동을 할진데 나랑 닿으시는 분 너랑 너랑 이동해야돼? 아 싫은데 그럴게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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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동력이면 가네 올라가주시고 이 돼지들은 못오지 아 걸기술이 없다 너가 좀 맞아야겠는데 나한테 진짜 기술 부족하네 나 진짜 많이 찍었는데 이것저것 레벨이 부족해서 그런가? 오한 한 번 더 오한 받고 오한 더 오 빙결 어 좋아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야 잘 싸운다 얘네 진짜 잘 싸운다 멧돼지가 물방이 너무 높긴 한데 어 나한테 오네? 아 아니구나 와 저 각제가지고 한거야 돼지 주제? 쟤 좀 구해줄 생각 아냐? 너희들끼리 그 도울 때가 아닌거 같은데? 야 도우면 안되는거 봐 헤엥! 야 그거 아니야! ㅈ됐다 어떡하지나? 어떻게 둬 저거를? 아 어떻게 둬 저거를? 여기까지와 다리 부상 아 다리 부상으로 근데 의미가 있는데 넘어져야되는데? 아 넘어짐이네 이거 지진 아 이거 물리방으로 막히냐? 아 그래? 와 몰랐어 어 죽는거 아냐 저정도면은? 마지스터 일어나고 일어나면은 좀 덜 물을 아프게 맡은 어 다음턴 죽을거 같은데? 얘한테?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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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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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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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부상 아 그정도 킥만 하지 아 잘생각해 잘생각해 얘를 죽여줘야돼 무조건 아 버프를 아 회피버프를 걸어주면 되는구나 한턴 동안 90% 회피 너무 좋고 그리고 누구 먼저 죽을래 딱 돼 얘가 낫지 얘는 일단 방어가 좀 있으니까 자가 그리고 이거 걸어놔 이게 물리방으로 들어가는게 좀 혐의다 이러면 좀 약하지 많이 이걸 모르고 있었네 나는 마법 데미지길래 돼지 데미지로 해서 마방으로 들어갈줄 알았는데 야 그걸 어떻게 맞아 미친놈아 회피 90%인데 왜 너무하네 진짜 혼내줘 넌 죽었다 딱 봐도 야야야 나 내 턴이 안 돌아온다 아 아 어어 야 살았어 야 웃기지 말고 아 진짜 미친놈인가 야 너보다 얘가 훨씬 잘했으면 얘가 죽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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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도망자가 일로 숨어있어 왜 걔 잠다고 해서 이날 일을 피우는 거야 나에 대한 감사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 얼굴 침 뱉고 무기를 뽑습니다 아 얘도 내 경험치가 될 수 있었는데 아 아쉽구만 아 너 마방이 너무 낮은.. 낮은거 아니냐 아 이정도면 오한을 거는게 낫겠는데 야 오한 면역이야? 아 죽음의 불길 상태구나 아직도 불길이네 딴건 다 풀렸는데 감전 걸지 뭐 아 메롱 어어 물약 먹는 것 봐 너무 아꼈고 아낀 거야? 이색 안되겠는데 혼내줘야겠는데 이거 이거 갈겨버려? 딱 돼 아 근데 냉동을 갈기고 싶은데 마 때린 다음에 던져버릴까 연소 연소 응 잘가 여기 여기로 가 잘가 범인 진짜 사기다 어 뭐야 데미지 겁나 쎄다 으응 응 응 응 아무것도 못하죠 찰싹 어휴 버텨 이거를? 레이저야? 아 너무 달달하고 경험치 근원이나 해놔 아 이미 근원 풀이구나 아이 근원을 쓸만한 값어치도 없는 적들이었어 너무 역겹고 연세번개가 좀 애매하다 근원 들어가는 것 치고는 행동력이라도 좀 하나 덜 먹어야지 별론데 그 연세번개가 레이저가 너무 사기야 레이저가 근원이 들어가야돼 좋긴 한데 솔직히 감전이 나는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여러 방면으로 보면은 이거 너무 사기라서 어 레이저가 너무 사기인데 아무리 봐도 어 레이저가 너무 사기야 아 아 아 아 나 어디가서 그 난 무조건 그 마녀만 생각했는데 무언가 적혀있습니다 시트도 있고 시트 맛있냐? 별로네 배고플 때 게임을 해야겠어 어 야 불약 저거 미친불약이다 자 저거 먹으면 죽겠는데? 직사하는거 아냐? 여기 벌레가 있군요 어 죽은거네? 가보자 죽은 노동자 공허의 존재 마지스터 다른 자들에게 당한걸수도 있다 음 노동자들 왜 다 죽었어 저주받은 여자가 있나봐 다 그냥 작살내고 다니네 의도치 않게 무례한 블랙핏 아 블랙핏 입구야 여기가? 어 그렇네? 아 여기로 간게 아니구나 내가 막혀있는 데였지? 어디 그러면은 저기 잘 왔네 갈라운데로 왔네 잘 간대한 제안 어디 그러면 좀 봅시다 아 레벨이 좀 내가 낮긴 한데 상대적으로 검색 너무 못먹었나봐 어디서 먹는 데가 따로 있는건가? 칼날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 칼날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 어떻게 여금리 같은 잡템같이 보이는게 더 비싸냐 이빨 이런게 비싸 더워프들 왜 이렇게 다 죽여놨어 더워프들 왜 이렇게 다 죽여놨어 더워프들 왜 이렇게 다 죽여놨어 처형된 시민 처형도 시켰어? 천명있으면 들어보지 천명있으면 들어보지 내가 너의 진명을 보내줄게 그녀의 곁을 그녀의 곁을 왜 이렇게 된거야 그런 순서를 불쌍히 여기던 자들이였어 너 뒤졌다 아 아 마니스터들이 나쁜놈들이구만 잘 지내볼라 그랬는데 말이야 아 이거 안되겠구만 침묵의 주시자도 있네요 저기 되게 많다 어떻게 하는게 날라나 핸드 때리고 던지는게 낫겠지? 두칸짜리로 때리는게 낫겠다 그러면은 두izz Today 두칸짜리가 없네? 이걸 때려야겠니 그냥? 찰싹 잘 가 나중에 한꺼번에 친구데리구와 한꺼번에 상대해주겠어 레이저도 있고 길도 좁고 괜찮네요 오SE 아 이제 일반인들 처형당하고 있네 얘네 왠지 스킬 쓰고 날아올 것 같으니까 한 번에 처리를 해야겠다 와 후퇴로 넘어오는 것 봐 개반칙 와 얼음 화살 내 턴인가? 와 너무 각도 예쁘죠? 무쳐죠? 아 얘까지 딱 예쁘게 아 이 정도로 봐주겠네 와 너무 예쁘다 야 아 왜 그래 나 쏠 수 있는 거 알아 그렇지 아 세명 세명 딱 맞춰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경로가 왜 막혀있어 안 막혀있어 아 지랄 노 뭐야 안 막혀있어 아 연기 때문인가? 아 이거 역겨워 이거 세명 세명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리라고? 이거 아니야 다리 부상 물리라서 필요가 없는데 오 쟤는 쟤는 다리 부상 시킬 수 있겠다 그렇지 어 이거 아프지 점심 뭐 자리지? 또 물리 피해 들어간 거 아니지? 착각이지? 뭐 얼음 방어력이 깨졌네 아 진짜 이러지 말자고 아 겸인데요 너무 억진데 너무 야 그냥 질러 여기다가 들어와 들어와 겨울 돌풍 겨울 돌풍 아 마방은 의미 없어 얼마나 튼튼한데 얘는 한번 아껴서 위험한데? 아이고 아이고 독한 새끼 저거 연세번개 각이다 아 제발 그렇지 쟤 도마뱀미 와서 어 쟤 도마뱀미 와서 어 어? 이 정도야? 아 무슨 한방이 죽어? 아 나도 300 나도 300 겨우 나오는데 아 오반데? 아 이제 나는 외로운 늑대라서 스펙이 두 배라서 이제 되는건데 어떻게 저렇게 데미지가 세냐? 마법사만큼 나면 안되지 아 독하네 이거 아 레이저를 나중에 쏘는게 맞겠다 이렇게 뭔짓이야 죽어 따쿵 여기다 던지자 여기가 왠지 더 못올거 같다 아 저 낙댐 때문에 저게 단거구나 빨리 온나 아유 좀 더 더러오죠 밑에 쓰고 아 얘 너무 독한데 이거 와 데미지가 진짜 미쳤어 궁수가 문제네 주시지 않는데 이렇게 세다고? 와 이거 각도 너무 예쁘다 근데 일단 염구를 받고 흠흠흠흠흠 자아 그렇지 이거를 쏘고 아 뒤까지 안가? 흠흠흠흠흠흠 이걸 죽이면 좋겠는데? 안 죽을거 아냐 그럼 사실 회피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흠흠흠흠 어 도망가야된다 이거는 솔직히 그렇지 그렇지 온다 온다 불질러나는데 오지? 아아 마 미친놈들 아흫 야 안꺼져 안꺼져 흠흠흠흠 흠흠흠흠 죽음의 불길이야 야 안죽지나 아 빛나갖고 아 마법화살 썼네 흠흠흠흠 어 좀 애매한데 아직 센데? 흠흠흠흠흠흠 아직 많이 강.. 강.. 강아신데? 얘는 죽었다 얘는 연소로 죽고 얘는 마법 대미지니까 신경 끄고 얘는 둘이 문제네 둘만 제거하면 되네 이거지? 이렇게 다 해야된다? 그렇지 둘 죽었고 아 끝났다 이러면 어 이러면 볼 것도 없지? 어디 보자 아 너무 약한데 아니 좀 에반데 아이씨 이걸로 이걸로 잡는게 낫겠지? 180 이걸로 잡아야겠다 그래 어어어 어어 싸거리가 안됐죠? 너무 좋죠? 나 어딨어요? 아 넘어졌구나 하 그걸 혼자 넘어지냐 멍청하게 이렇게 아 갈비였어 아 갈비 가져가자 헷갈린다 나 이거 파밍 안한거 같다봐 어디보자 이렇게 다 죽어버렸구만 주시자들은 너무 가진게 없어 으어어 겁나 좋아 내려가는 길이네 근원 내놔 물 다쳐야 해 새끼야 덤벼 내가 선이다 570이라고? 너 일루와 괜히 D&N을 때리지 말고 물이지? 물로 떨어뜨린 다음에 번개 한번 맞자야 그렇지 미묘한데? 아아 너무 역겹죠 이거 물리 떨어졌기 때문에 다리 부상 먹히죠 B 뭔 자신감으로 B야? 아아아아 이럴라고? 500이면 못 가는데 나 일단 차에 살게 280 젖은 상태이라서 데미지가 좀 안들어간다 이게 맞는데 안되네 이게 야! 번개 번개다 지명타 아 이게 감전이 안들어가? 오반데 해피 빛나갖고 어 좋아 얼려야지 흫 어 너무 좋고 아이 뭘로 때려야되나 어차피 뭐 이제 물리 박아야되나? 다리 부상 상태를 만듭니다 넘어짐 상태를 만들 다리 부상만 아 다음 풀렸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아 여기 뭐 터질까봐 무서웠다 솔직히 어? 젖음 상태가 풀렸네? 아무것도 못하죠 내놔 통행허가서 근원도 내놔 아낌없이 줘 아 아 됩마 어 잠깐만 애를 죽였네? 애를 먼저 죽였어 어지면히 울었나 보다 풀어줍니다 어 니가 다 풀어주게? 너는 마음이 울었네 정신이 울어 뭐 일 있던거야 아 아이에게 자 근원이 있었어요 야 그 애 때문에 근원 저 공허 애들 오는거면 그 애 데리고 있으면은 나 경험치 계속 오는 거네 경험치 캡슐이네 그녀는 용감한 자야 내가 찾을게 경험치 캡슐이면 구해줘야지 얘는 왜 죽어있니 왜왜왜왜 가지 말라고? 주머니 아 뭐 가진게 없냐 뭐 여기 애들은 뭐 가진거 없을거 같고 딱 봐도 가문의 가보 그런거 없냐? 이거는 가문의 은인들을 위해 준비된 가보입니다 선조가 모험가였을때 사용한 지팡이입니다 뭐 이런거 없어? 개 쓸모없고 얘 근원 추출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 말도 안하네 미안 하고 보니까 좀 쓰레기 같네 아 사과파이 먹고 있었구나 맛있겠다 야 기름투성 열쇠 크흠흠흠흠 Palace 그녀의 사mb stand out 여기 있어 저기 hasn't been the house eh 말아서 하고 죽여도 경험치 안 줄 거 같으니까 으으으 Kü 고맙고 너무 달달하구 너무 달달하구 와우 미쳤다 아이고 뭐 뭣이 있는가 말랑버섯 아씨 설마 말랑버섯이 다냐 아 지랄 노 앞으로 어떻게 전투될지 모르니까 상자라도 좀 가져갈까 잠깐만 두개까지 가져갈 수 있네 가져가지 말자 아 저거 없어도 이겨 이제와서 저런데 의지하면 안되지 이거 안 뒤졌어 여기 길이 있네 여긴 뭐 어떻게 가는거냐 아 아 야 꺼져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뭐 내려놨네 아 열 수 있는거 아니야 이정도면은 문도 있네 내 체력이 있네 문에 꺼져 봐 너 왜 내 앞에서 알짱대는거니 여기밖에 어으 어으 상자 왜이렇게 튼튼해 이거 어떻게 열어 열리네 부식 안되는거 봐 아 금방 여던데 그외로? 어디 보자 아 야 이 앵간히 막아 놓으세요 아 진짜 미쳤네 야 아 아 씨 또 뭐하나 아 힘이 부족하대 아 다행히도 가벼운 상자네요 어어 치워줄래 이거 좀 왜 그걸로 던지는거냐 나 열로 던지라 그랬는데 수리용 망치 두개 집게 아 집게는 좀 가성비가 안 좋네 어 일로 올라갈 수가 있네 올라가면 죽을거 같은데 살해당하는거 아니야? 어? 어디야 여기 뭐야 그물버섯 여기 어딘데 아 일로와서 뒤로 간거구나 아 뒷문이네 가보자 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마지스터들이랑 어떻게 잘 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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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아아아아 일로 못가는구나 마지스터들이 막아놨구나 아 이래서 일로 가라고 야 잘만들었는데 게임? 그럼 저리로 입구로 가보자 뒤에서 문 건들지 말고 대화를 좀 해봐야겠구만 야아 이거 명작이야 나와봐 얘네들 이런 길은 몰랐겠다 마지스터들도 나 할말있나? 나 허가증이 있는데? 훌륭하게 일하고 있구만 어 그냥 열어주는데 나 지금 그 애엄마 구해주고 구해줘서? 뭐야 마지스터 칸 뭐 뭐야 얘네 뭐하는거야 뭐해 새끼야 뭐 뭐가 있는거 아 여기 있는거야? 가보자 넷 탁 나 뒤지고 싶은건가 진짜 아 나 내려가보고 싶은데 아아 궁금한데 나 그냥 한번 적대 해버려? 확 그냥 아아 자 나 블랙피스 아이템 보여오라 그랬는데 야 일단은 난 궁금하다 너 뭐 있는지 숨어서 못들어가나? 아 숨어서 들어갈 수 있는건 아니네 세이브하고 한번 들어가보자 아 이 새끼들 나대네 아아 다 물방이 높구만 아 이런 애들은 좀 거시기한데 아 넘어트리자 그냥 이걸로 던진 다음에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이게 시야가 안돼? 말도 안돼 와 개반칙 이게 또 안돼? 아 이건 아니지 말도 안되네 이게 진짜 게임 바로 아래에 있는데 이거 두고 내려갈까? 내가 어차피 선턴인데 여기까지만 싸운 범이네 아 그냥 싸울까? 아 고민되네 이건 또 돼? 이거는 뭐 이것도 안돼 이상한 게임이야 내려와서 그냥 싸우자 그러면은 둘 넘어트리면 내가 이기니까 그렇지 아아 3 남았어 아 미친게임 말도 안 돼 형 빛나갔지롱 얘 때문에 죽을거 같은데 둘 때문에 아니 이러면은 근데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아 개킹받네 진짜 그냥 죽이자 흐흐흐 선방자서 죽이자 아아 열받네 진짜 얼음을 빼고 지금 불로 쓸거니까 아 사령술은 보너스가 없지나 별 수 없지 뭐 아 사령술은 범위 기술도 없어 너무 열받아 이게 개쓰레긴가봐 이거랑 아 감염을 넣어야 되는거야? 아 데미지 너무 낮은데? 넘버트려야 되니까 넣어야 되나? 아 이렇게 하자 어차피 지금 쓰고 그건데 초신성이랑 이렇게 하면 되지 야 가지마 야 와 말도 안 돼 이게 적대를 안 한다고? 초신성을 맞고? 아 오바예요 앵간히 하세요 아이씨 미친 게임이네 진짜 걔 억지야 초신성을 맞고 와 진짜 미쳤어 연소는 됐고 독 넣자 지금 애들은 독이 너무 예쁘네 이것도 좋아보기 아 너무 욕심쟁이인가? 오호옷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얘네한테 그걸 할까 이거랑 이거가 배후배인데 어 다섯칸이 안되잖아 연기 연기 연기하면 안보여서 못 때리지 않냐? 왜 연기가 안생겼지? 어 잠깐 저거하면 어떻게 된데? 뭔데 저게 야 저게 뭔데? 하염의 선종이 뭔데 야 아 공격보너스야? 아니 씨바 글로 간다고? 에반데? 일단 얘는 죽었다 아 여기까지 닿냐? 안돼 안돼 애매해 기진해서 넘어뜨려야지 연기가 생긴거야? 아니 불이지 아 그러면은 회피를 해야겠다 살라면은 쳐봐 응 안통해 가볍게 피해주고 가볍게 피해주고 응 가볍게 피해주고 깜찍하고 어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아 안통하고 얘가 문제네 고지대라서 쟤가 위험하네 얘부터 해야겠지 얘는 뭐 양손검을 들고있냐 마법사같이 생겼는데 진짜 마법검사인가보다 좋아 이렇게 질러주고 경로까지 그렇지 어 너가 너무 세다 근데 쟤 이게 어떡하지? 다리보상 시켜가지고 못오게 하자 버프나 걸어 그리고 보호막 들어와 들어와 다리보상 걸린놈이 왜 아 염구 어 보상이구만 반응사격 아 저거 좀 불편한데 아 아프지 아프지 하아 하아 끊지합니까 이제는 죽었구요 아니 뭐 안죽어 내성이 얼마나 높은거야 죽어 그만 죽으시고 아 이거 좀 문젠데 이거 괜히 했다 얘랑 그냥 황천에 이동해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아 멀어 아 멀면 멀면 됐고 멀면 인정? 아 죽었다 와 와 와 보험하기 의미가 없네? 야 이정도야? 하아 이거는 저거 어음 여길 올라간다는게 너무 역겹다 개역겨워 앗 아 아 이게 안 닿는다고요?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진짜 띵 신성 아 번개 먼저 칠거 그랬나? 아냐아냐 잘 터졌어 잘 터졌어 자리 잡아야 이동하고 이동하고 못 쏘지 이동하고 쏴? 아어어 얘가 못 쏘면은 딱 맞는다 그러면 생살경계 쓰고 다 잡으면 되니까 야 글로 올라가는게 어딨어 야 아 어 피했고 야 이거 맞으면 죽었는데 생살경계 쓰고 이러면은 뭐 쟤넬 맞춰야지 어차피 이렇게 된거 아 잠깐만 잠깐만 맞아 이거 맞는거야? 아 진짜 경로가 너무 복잡인데 그렇지 이거 아 이거 터치면 죽는데 생살경계되면 안터지네 아껴나 한다 아 야아 아껴두는 것 봐 황천의 이동술이 딱인데 흠 흠 흠 넘어지지 않으면 된다 아아 다리부상? 아 다리부상? 아 다리부상이면 이동술 거리를 못 쬐는데 아아 아아 실명이야? 흠 실명이야? 요새 화를 갖고 있어야 되나봐 이번 돈 다음에 그거잖아 아 이러면 안되지 무슨 실명이야 잠깐만 야 실명이 어딨어 세상에 야 ㅈ 됐는데 죽었는데 그냥? 다리부상에다가 실명이랑 이동도 못하고 이따 넘어트려봐 어? 아 근데 나 저거 한방에 죽을텐데 흠 뭐 씹어먹었던 우째 이거를 내가 회복.. 회복이 안되는데 여기까지 안났잖아 위로 아아 얘를 때리고 이걸 쓰자 방법없다 실명좀 해제해주세요 됐다 풀렸다 아 아 생색이니까 한턴 남는구나 아 계산을 잘못했네 얘네 수가 많아가지고 내가 헷갈렸네 잘가고 너만 너만 이러면은 너 다리부상이잖아 다리부상에 던져버리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던지는건 좀 아까운가 들어와 아무것도 못하고 아 나 저기 올라가서 어떻게 파밍하냐 근데 시체 하나 파밍한 다음에 위치 바꿔야겠다 암살좌 넌 왜 아무것도 없니? 아이 이름있는 놈이 아무것도 없어 아 그냥 시체끼리 바꾸는거니까 이것도 되나? 나락 파밍할 지체랑 옮겨버려 Gaming خت 墜 좋아 아 완벽하다 이제 능숙하다 자 들어가 볼까 너니? 의외로 남자가 있네 방패 겁나 좋은 것 봐 와 묻혔다 방패 써야 되는데 자 그냥 건강 찍을까 고마워해 가라 그냥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 은혜를 아는 놈이라면은 도움을 주겠지 나중에 생각보다 쓸모없네 쟤 도와줄꺼 그랬나 쟤를 도와서 근호수살 죽일꺼 그랬나 겸치 많이 먹었으니까 사연이 있는 놈이구만 얘도 야 아빠 집인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죽고싶다는 경험치가 되고싶다는 뜻이야? 고통 불감증인가 쟤 왜 고통에 능해 보이지 아아 고민된다 아아 힘을 건강을 찍어야 되나 나 크리 찍고 싶은데 크리 4% 올려주는데 찍으면은 아 너무 고민됐는데 아 척탄병의 일지 아 나 일지 읽고 써먹은 적이 한번도 없는거 같다 여기서 두고 계란이나 그거 하러 가자 아 사용하라고 두고 아 미친 게임인가 진짜 주워 야 계란 어떻게 됐냐 좀 지난거 같은데 나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클릭이 안 돼 씨 닭대가리 새끼들 아 변한게 없는데요 아 아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되나 아 건강을 3으로 올려줘야되는데 저거 쓰려면은 새로운 책 없냐 진짜 진심으로다가 아 잠깐만 진짜 몇만 올리면 돼 나중에 아이템빨로 올릴거 같은데 야 아이템 보정해서 구네 사물도 올려야되는데 아 건강한 이정도 올려주는거 안팔아 이제 그런거 그정도는 그정도 클라스도 없는거니 개실망이야 지능은 솔직히 그렇게 필요없는거 같기도 하고 금화지갑 아 아 이건 너무 땡긴다 이거 솔직히 200이면은 큰데 200이면은 스킬보다 어지간한 스킬보다 센데 아 너무 아이템이 많은데 불사조 알을 팔순없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노내고 두개 필요없고 야 방어물력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온다 방패들기가 2코니까 아 근데 방패들기 진짜 너무 좋은데? 가져가고 건강을 좀 아이템으로 3까지 어떻게 올리냐 아아 건강을 주는 아이템 자체가 한정돼있는거 같은데 반지를 올려볼까? 데미지를 좀 포기하고 야이 괜찮은데 근데 반지를 올려도 3까지는 안올라간다 사령술 아 신발에는 안붙잖아 아 신발에는 안붙잖아 건강을 하나 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아 이러면은 아 방패 너무 쓰고싶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 썸네일할때 방패를 한번 들어줘듯이 지팡이만 들어서 어이 일단은 요새화를 넣자 이게 빠져야지 아 근데 이거 두칸치고는 전륜한데 아 솔직히 데미지가 너무 많다 연구 몇이야 아 이거 좋은데 둘다 은근히 물리방화력 잘 깨지고 기묘한 해피 필수고 생사의 경계속 필수 와 걸을타선이 없어 이거 걸러야되나 아 근데 근원기술이 없는데 그러면은 근원을 활용해야되는데 그럼 아싸리 이렇게 가자 여기다가 하 고양이도 되게 좋은거 같은데 너무 안쓰게 된다 160 요새화 160 요새화 그냥 무조건 이득이네 얜 그리고 제거하는것도 없다 중독 출혈 중독 출혈 상관없고 중독 오히려 이득이고 연소 부식구패 야 근데 뼈에투가 너무 별론데 뼈에투가 더 올려줘야돼 한 120원 올려줘야돼 이거 써먹으려면은 요새화가 한칸인건 되게 좋다 요새화를 넣자 없는건 낫겠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아 연소 중독 기절 빙결 기절이랑 빙결은 걸리면 선 넘어가니까 의미가 없죠 석화도 그럴거 아냐 질식 질식은 모르겠네 질식은 마방 까이는건가 얼음가부시벨 쓸모가 없네 아 좀 좋은거 없어? 딴 기술중에? 좀 막 팍팍 올려줘봐 빼지말고 방어력을 올려주던가 법이 모든 대상에게 물리피해를 줍니다 이거 거의 뭐 깡팬데 4,3,12,6,3,18 아 별론데 아 이게 돼지 2짜리 기술이라고? 46이? 아니 왜 요새화가 더 좋은거야? 굳이 회복시킬 필요가 있나? 저기 이리 가자 요새화가 되게 혜자 스킬이었네 아 나 일로와 미쳤어? 짜자자 너희들도 슬슬 죽는게 어때? 어? 솔직히 말해서 흐흫 죽여서 격업치로 바꾸고 싶은데 랩이 후달리는데 건강을 찍어야겠다 방패를 들을 아아 진짜 크리티컬을 올리느냐 아아 크리티컬을 올리느냐 방어력을 올리느냔데 아 방어력은 사실 그렇게 올릴 필요 없는게 오히려 쫄깃하고 좋은거 같은데 이게 죽는게 크리티컬 뽕맛이 너무 좋아서 아아 고민되네 내 생각에 이거 만렙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만렙이 아니라 이거 레벨 올라가 템포 보니까 엔딩까지 만렙 못찍을거 같고 흐흫 아아씨 개구민데 아아 기억도 찍고싶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아 좀 건강해야되나? 업산데? 언제던데? 언제던데? 언제던데 건강에 죽음을 초월한 자인데 건강 효율도 겁나 좋은거 같고 건강을 좀 찍어야되나? 아까 키스가 좀 오바였어 지능을 상암보다 높게 올려주는건 좋은데 지능을 상암보다 높게 올려주는건 좋은데 지능을 상암보다 높게 올려주는건 좋은데 하긴 뭐 건강은 맥스 까지 안찍을거니까 아 아 개 나쁜놈들이네 하지만 난 버섯을 키겠어 배송을 다정 배송세려는거 같고 버섯 누나 버섯 건강을 두개 찍어야겠다 크리사푸를 포기하고 아 좀 많이 아깝긴 한데 아아씨 너무 좋으니까 효율이 아 근데 너무 세보이지 않나 그러면 또 어? 아 겁나 갈등되네 아 저기요 나 세이브 하고 대화 걸려고 그랬는데 뭐야 기능 설득 재치 설득 설득 겁나 잘해 재치 설득 잠깐만요 왜 싸워 미친놈아? 얜 또 뭐야? 아 미쳤냐? 야 뭐야? 공허증 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아 갑자기 왜 싸워? 진심이야 감전 상태네? 그럼 감전 걸어야지 아 이거 아 이거 아냐 기절 걸어야지 쓰읍 밖에 2스탯 혹시 여기서 한 번 더 쳐야지 걸리는건가? 아 하 전사 순찰자 걸린다고 치고 그러면은 전사 애매하게 어차피 이거는 각에에 안 나오겠다 윗 선샷 올라오고 뒤통수가 좀 가려운데 요새 왈을 쓸지 뭘 쓸지 좀 고민되는구만 와 이거지 기름턴이야? 와 미친데 야 점프까지 몇 마리야 인간이 얘네 불 터지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데 그냥 아예? 따와 따기 때렸어 야 얘네가 불을 쪽이면은 나는 얘로 불 좀 빨 것 같다 뭐야 누구야 과연 죽일지 죽일지 가드 올릴지 둘 중 하나인데 높아군데 진짜 가드 올려버려? 아니야 아니야 죽이자 슬라임이 해줄거다 왜 나한테 그래 미친놈아 와 경험치 좀 봐 슬라임 짱 그렇지 역시 폭발하는구만 애매하게 살렸다 얘네 죽어 죽어 예스 들어와 들어와 설마 나 한 큐에 안죽겠지? 희엑 비열한 새끼 저지대에서 쏘는 것 봐 살겠다고 와아 와아 기름에 환장했어 와아 잠깐만 나 걔 못 도와줄 것 같은데 얘 얘 돼지 데미지네요 물리 데미지가 아니라 딱인가 와아 서로 때려서 회복해주는 것 봐 와아 개톡톡해 근데 얘는 불레성이 없어 야 나 알아서 할 수 있냐? 도와줘야겠지 내가? 경험치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얘한테 가서 걸어줘야겠다고 너 같은 편인 거 맞지 나랑? 아우 불안한데 뭔가 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 아 앵간히 해 뭐 어쩌래 얘네 아 겁나 센데 얘네? 아 아 웃기지마 어떻게 여기까지 날라와 아 에반데 에반데 죽었는데? 보상 받고 싶은데 뭐 살려준 보상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딱 얘까지 나오는 것 같다 크게 보니까 얘는 못 점프하네 이 덩치 점프하면 안 되지 얘를 안 노리네 아 그럼 가서 내가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가는 건 내가 가야되네 아 못살렸다 이건 죽었다 한 대 막아주는 건데 보호장이 상태 이상을 걸어서 살아남는 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얘를 죽이고 여기를 몸으로 막아서 얘를 못 막게 하면은 보호장으로 살 수 있나? 아 씨 안 된 거 같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거? 와 저 서로 힐 해주는 것 봐 와 묻혔어 침묵질 묻혔어 얘를 때려놓으면 힐 해주지 않을까 서로 그러면 얘가 살지 잠깐만요 밧줄 위에서 밧줄 위해서라는 거 마감됐는데 사흘나무 적도 끝났고 밧줄 위해서도 마감됐어 밧줄 위해서도 아나 씨 아 괜히 구해줬어 다 죽어 딴 기술이라서 그거구나 아 나 근데 요새와가 이거 의미가 있나 너 이 마법방울이 아니었네네 아 다시 할까? 아이씨 그냥 해 궁금한데 솔직히 조금 레이저 여기 쏟는 게 낫겠지 한 칸 아껴두고 다음 야 내가 죽여야 되는데 야 내가 죽여야 아 경험치 안 들어오지 원래 됐고 그러면 힘내 응원한다 얍게 쎄네 얘 많이 많이 축적돼있네 서로 힐해주고 지랄났죠 역겹죠 와 150이야 와 너무 역겨워 어떡해 지들끼리 힐해주는 것 봐 진짜 개역겨워 근데 숨만 쉬어도 고통스러워하죠 시력 3 잘 가고 뭐야 누구 터있는데 왜이렇게 반응이 없어 누구야 버거 걸렸어? 에이 지랄로 아 누구야 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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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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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둘 다 맞출 수 있냐? 맞추시네 그렇지 둘 제거 제거 아 데미 세다 두 칸 아끼고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야 잘한다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은근히 잘하는데 쟤? 제우비야 너는 이제 쓸모가 없다 야 내려갈래? 딱 세 칸까지만 가 나는 고지대에서 싸우면 되고 그냥 야 근데 순찰자는 내가 죽여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때린다 야 들어와 기름 어 왜 더 생긴거 같지 내 착각인가 화염공어충이라는게 생긴거 같은데 에이 아니겠지? 치와 이거 지금 심했잖아 아이 야 저거 내 야 에이 이거 아니지 피라멘트 쓰고 도망가야되나? 화염공어충이며는 화염달팽이로 데미지 못주잖아 사이즈 보니 큰것도 나올거 같은데요 가요 제 경험치 먹고 도망가는게 배우게다 반응공격 없지? 생사의 경계까지 쓰고 싶은데 저 경험치 먹었고 생사의 경계 쓰고 다음선에 도망가면 된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해야돼? 때릴 기술이 없어 번개로 잡아야되는데 지팡이도 부리고 생사의 경계 생사의 경계 넘겨 이렇게 돼버렸네 얘 좀 때려볼래? 아 디핀치 세다 야 와아 어이구 두번걱 겁나세 고대의 화염공어충 아 너무 극혐이고 입구에 피라미도 잘 세워놨다 이거 솔직히 여기까지 예상 못했는데 저 잘 잘 비벼졌네 뭐 얼음으로 잡아야되는거 아냐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범이면 끝에서 하나씩 잡는것도 힘들겠다 간다라 잠깐만 야야야야 잠깐만 여기까지 불범이라고? 야 도와줘 마디스터 어 아 지랄로 아 진짜 무쳐네 이게 전투가 안 끝난다고? 이게 안 끝난다고? 아 때릴 기술 없어 아 아 생사의 경계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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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랐잖아 반응은 없으니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렇게까지 퍼져있단 말야? 당연히 아웃될 줄 알아요 전투에서 사실 지하로 내려가는게 배우겐데 지하까지 거리가 안될거 아냐 지하 어디야 이쪽인거 아냐 아니네 여기 위네 완전 위네 와아 마디스터까지 나왔어 심지어 심지어 이 마디스터 같은 편인가봐 제3세력 제3세력 야 열어 온 온천지 민폐 다 끼치고 다녀 아 나 근데 기술이 없어 때릴 기술이 아 나 근데 기술이 없어 때릴 기술이 너희들 할 수 있지? 야 너희들 지원하겠어 서포트 하겠어 쟤 죽었다 쟤 어그로 용도다 딱 와아 이거 경험치 받아 받아야 받아 경험치 받아 와 이거 아 씨 연세번개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 지금 등록 못 받구나? 아 아 전투중엔 안돼 그렇지 잘했어요 뭐하냐 내가 죽여버려야되나 할 수 있지? 크라임스 믿는다 내가 상관이야 지금 얘 코앞에 있는데 방패를 던져 미친놈이야? 마무리 안에 뭐야 와 자일하는거 진짜 너무 역겹고 죽었어 현소로 야 맞아 와 근데 이거 너무 역겨운데요? 너무 역겨운데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와 이런 피라미드를 바꿔야지 위치를 피라미드를 밖으로 빼면 되는데 와 이거 너무 너무 혐인데 와 근데 이래도 힘든데 이러면은 아 일단 불로는 갖고 가고 아 연세번개되나 와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좀 와 이거 벗어떡해 일단은 임강도는 저 시국형이야 벗어떡해 얘네를 죽이는게 목적이며 니 세팅이 맞겠다 와지스터 잡고 피라미드를 도망가는거 아 근데 너무 진짜 극혐이다 턴수 갈리는게 쟤를 어떻게 구하지? 쟤 못 구하는데? 나 혼자 도망가야되는데 와 이거 사연도 알고싶은데 사연도 알 수가 없고 저장됐다 아 얘가 스스로 풀려난거구나 내 말 듣고 풀어준게 아니라 근데 왜 날 때리는거야 미친놈들이 일단 하나씩 가자 찰싹 아 근데 찰싹 너무 약한거 같애 레이저가 너무 사기라서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보이는데 레이저가 너무 사기다 진짜 뭐하게 아 이거 의미없지 공수로 한방에 줄거 아니면 의미없지 한방에 줄거 같아서 너무 무섭다 근데 아 아니고 아 저 기름들 기름들 턴 좀 스킵해줘 아 어차피 안싸울건데 쟤너라 아니 너무 뜬금없이 나오는거 아냐 기름들 근데? 설원도 없고 지진하면 폭발하겠다 얘는 죽었고 마법사가 죽이겠지 여기다가 딱 초생상 박으면은 각이 예쁜데? 와아씨 씨바 와아야 내가 죽여야돼 야 어 형 주네? 아 내가 안죽여줘? 몰랐구만 아 나한테 왜그래 아 진짜 아 애매한거 봐 얘 어 혹시 모르니까 요새야 걸자 얘한테 버틸 수 있지 정도면 너걸 좀 버텨주는거에 따라서 전투의 질이 달라질거 같으니까 아이 피네리바를 한번 했어야됐나? 이거 슬라임이 자꾸 뿌리고 다녀서 의미가 없을라나? 물소.. 근데 물 웅덩이 있을땐 안 건드리긴 했는데 와 이거 다 이제 계산된거구나 저 물웅덩이 좋아 버텼고 와아 걔를? 나야 좋지 공허층들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나를 안 때려 확실하게 내가 적인데 저 당검투척은 마법이 아닌가? 물리 데미지 들어가는건가? 일로와봐 아이씨 띵염구 아 얘 못죽이네 아 너무 아쉬운데 이러면? 얘랑 같이 파티플레이를 해보.. 아 근데 이거 내가 화염 벌레를 못죽여서 그냥 의미가 없구나 됐어 와아 너무 아프겠다 야 좋아 역시 많이 먹었고 나 도망갈건데 어떡할거야 너는 난 무조건 튈거야 그냥 뒤도 안들어보고 갈거야 너 완전 살던거 말던거 맘대로 설마 이게 전투상황이 안끝난다고? 아 지랄 노아 씨부 저기있어서 그래네 이리로 오는데 이러면은? 야 아냐아냐 쟤한테 가야돼 쟤한테 가야돼 나는 나는 비성.. 나는 좀 차선책일거야 믿고 해야돼 그치 그치 나 차선책이지 그렇지 그치 그치 나 사선책이지 그렇지 묵친게임이네 진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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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해제지 해제가 아니구나 얘까지 전투에 다 완료들었네 그라임스들까지 와아..잠깐만 내턴.. 내턴 놀아서 도망가야되는데 나 얘네 어떻게 실시간으로 싸우는건가? 얘네도 겸치 안주지않나? 와 죽을불길 진짜 세다 빨리 물세팅을 맞춰서 와야되는데 덕도 안통하겠지? 와 얘네땜에 나도 전투 못한.. 못.. 못나가는거 아냐? 움직이지마 그냥 아 지랄 너 아 진짜 하지말라고 아 가지말라고 아 아 아 오지말라고 아 추룩하지말라고 아 야 너 진짜 끈질기긴 하다 저걸 버틸생각을 하냐 위에서 단건만 하러 아 간다 어어 전투 끝 여기 계속 싸우고 있는거야? 에이 아니지? 에이 아니지? 아 죽겠다 씨발 불 불 불 불 불 다 빼 불 다 빼 불 다 빼 이것도 빼 다 빼 다 빼 다 빼고 비 비둔어 그리고 사령 너 사령 뭐 넣어야 되냐 이거랑 물 토템 물 토템 물 토템 물 토템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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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발 합류 합류 아 나 그 거미 소환해야 되는데 거미가 낫겠지 이거보다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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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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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게임 진짜 합류 그렇지 아직 안 죽었네 쟤 아 나 왜 지팡이야 근데 아 지랄 넣어 진짜 아 어떡하라고 이거를 아 토템이 줄였기다 딱 봐도 세팅이 맞는 거야? 정기 기술 하나 넣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정 이거 쓸 게 없는데 내가 쏠 수가 없는데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아 나 얘네 힐 해줄 스킬을 넣을 걸 그랬네 이럴 거미는 와 괜찮은데? 비 내려 비 내려 비 내려 아 비가 범위가 왜 이러냐 아 잠깐만 비가 안 꺼지는데 잠깐만 야 비가 안 꺼지잖아 뭐야 야 웃기지마 이번 턴 지나면 꺼질 거지? 거미도 소환해놔 뼈 거미 아껴 빈결 어 야 비 내렸는데 안 안 꺼지는 거 보소? 와 살벌한 것 봐 지금 타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넣어도 내가 믿는다 너희 믿고 지금 싸움 건 거야 비 내려야 돼 버틸 수 있어? 자일 있어? 없잖아 죽잖아 쟤 죽었잖아 그냥 제 퀘스트는 내가 어떻게 깨냐 진짜 진짜 엄청 세서 얼음이나 얼음으로 엄청 세서 다 죽여버리는 그 수준이 아니면 안 되겠다 와 저기서 저주가 다 저기서 마니스터 지금 다 풀렸어 비상이야 죽었다 저 녀석의 행동 상황은 미지 미공으로 오 와 불 안 꺼지는 것 봐 불을 못 끄면은 의미가 없어요 피 토템 피토 피 토템 난 절로 꺼져 출혈 뜨네 오 얘네 출혈 있다? 슬라임인데? 개특이하네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파티야 지금 마니스터 팀이야 그래 그래 잘 한 거니? 뭐니? 왜 쓴 거니? 벌레군 가능하냐? 믿는다 넘겨 시체가 없어 먹을 수도 없는데 이거 저 명사수 믿는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아 얘네도 재생에 약하구나 언데드 계통인가 봐 빈결이니까 뭐 됐고 무시하고 넘겨 넘겨 봐 어떻게 해야지 얘네를 내가 다 지키면서 싸우냐 되게 세다 마리스터가 의외로 나도 정신 놓으면은 질 정도야 날 때린 놈이 없어서 얼음 갑자기 안 가지고 기다렸다 아 근데 불을 꺼야 되네 불이 안 꺼지네 미친게임이 불 안 꺼지가 너무 큰데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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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보인다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재생에 한 명 있는 게 너무 좋네 요새아는 왜 쓰는 거냐 마법인데 격려 니들끼리만 격려하지 말고 나도 좀 격려를 해줘 기름이가 오네 느낌 안 좋은데 오다 죽을 것 같고 아 이거 힐을 내가 넣었어야 됐네 어디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아 일로 아 불바다야 불바다 쟤를 죽이는 게 제일 그건데 아이씨 내가 걸어줘야 되는데 이럴거면 자살이네 화염공월충이잖아 오우 야야야야 이거 아니야 소템 재냐 여기에 나무 소템 나왔고 나무 소템 사라졌니? 잠깐만 나무 소템 어디 갔냐 나무 소템 어디 갔냐 내가 알아서 지금 처먹고 있고 죽었고 어 될 것 같은데? 난 얘네를 살려두고 싶은 내 경험치로 쓰고 싶은데 내 경험치가 대야할 놈들이 너무 죽고 있어 같은 편이라서 안 될 거 아니야 와 얘눈 죽겠다 오다가 돼지같은 놈 버티냐? 아 못 버티지? 행금놈 다 썼네 얘를 때려서 시간을 줘 쟤네한테 감전된 놈인데 85%로 맞아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운다 야야야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좋아 나 녹아 내리고 오 눈에 보이는 만큼은 나왔네 방패던지기 어어 가락수조탄 야 뭐야 염구 야야야야야야 괜찮냐? 괜찮은 거 맞아?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뭐 어디 가는 거야? 점프하려고 오는 건가? 점프하려고 오는 거네 점프하려고 오는 거네 지금 걸어오고 걸어오는 게 낫지 얘는 얘는 뭐 죽을 거 같고 와아 거기서? 아 지랄 진짜 흐흫 자아 아아 어떡하지? 생새경기 걸어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애매하게 안 걸어줬다가 죽을 거 같은 그지 같은 상황은 뭐지? 내가 너랑 바꿔야겠다 내가 나 너랑 나랑 바꿔야겠다 바꿔지냐 근데? 아 멀어서 안되네 연세번개 아구는 안 맞지? 아 연세번개 아구는 안 맞지? 그렇지 내가 저리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저리로 가야되는데 저리로 가서 근원보호막을 걸어줘야되는데 다리 부상 야아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피해소템 잘하고 있어 아 딜 진짜 잘 받아낸다 이제 슬슬 올텐데 위 애들 빨리 제거를 해야돼 힘내 힘내 마지스터 아흫 힘내야돼 마지스터 야 존나쎄 어우 존나쎄 얘 패 얘 패러가 쟨 버려 도끼병은 알아서 도망가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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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쟤는 기절 잘했어 야 진짜 잘했다 저 기절은 얘도 버려야될거 같은데 저 공수도 이름있는 애만 남겨둘까 뭔 대사 있을지 모르니까 좋아 자아웃 눈에 보일정도만 남았지 돌아가서 버프를 걸어주느냐 내가 가서 걸어주느냐인데 일단 빼야겠다 아 이렇게 하 보호장으로 어떻게 될 그게 아니다 그냥 이동을 시켜주면 아겠다 나랑 얘가 안돼? 아 아구는 안되는구나 그러면은 존댔는데 야 와봐 아 진짜 존댔는데 아 이거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는거야?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럼 얘 기절이니까 여기다 걸어주자 버틸 수 있냐? 걸어줘 걸어줘봐 이거까지 걸어줄 수 있으면은 살텐데 확실하게 그렇지 아아 잠깐만 이거 잡아야돼? 얜 기절이니까 일단 일단 써 어 좋아 아 어떻게 여름을 던졌는데도 불바다냐 아 너 놀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싸워 아 그렇지 잘할 수 있지? 아 미친놈인가? 고음악 걸어주니까 도망가네? 죽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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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몸으로 잘 받아야겠어 잘 사라지고 이거 여섯 턴이라서 저거 못쓰면 되나 어떡하지? 참었네 살 수 있냐 쟤? 일대일로 안되잖아 얘도 네임드 아니야? 그냥 여성 명사수야? 얜 네임드잖아 아 얘는 불 때문에 죽었어 이미 아니 아 나 망했잖아 아 뭐 살려두고 싶었는데 내가 죽일라 그랬는데 아이씨 수만네 감자 뭘 죽이느냔데 아 저 불 좀 꺼진데 없냐? 뭐 다 불이야 여기 젖어있으니까 여기 여기서도 아 죽을 불길 죽었구나 쟤는 그냥 진짜 살릴 여지가 없구나 아이템이라도 먹으셔야 되나? 야 이거 먹을래? 쟤는 구할 방법이 없어 회복도 없고 잘가 와 기절했니? 레벨업 했다 레벨업 했으면 인정이야 아 어디가 아 구해주라 구해줄 수 있는 스펙이야 저게? 아 나 어떻게 이긴거 같다 골을 보니까 참 신기하다 이런거 보면은 재생 야 이거 사람 사람 아 죽었어 이거 죽었잖아 아이씨 뭐하는거야 아 개역겹네 진짜 지금 죽었고 하나씩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 뭐야 왜 절로가 얘를 몰리로 죽인다고 치고 얘를 죽이는게 맞는건가? 딜이 나오긴 하는거야? 딜이 나오긴 하는거야? 안나오잖아 빙결 떴고 빙결 떴고 오한 아이고 아이고 제일 세다야 어디가냐 뭐하는거야 속박은 속박이야 뜬금없이 얘를 죽여야겠지? 빙결 떴고 빙결 떴고 빙결 떴고 어쩌다 죽은거 같다 골을 보니까 나야 나면 뭐해 자 보냈고 노락경 괜찮냐? 얘는 던지기만 해도 죽을거 같은데? 아껴둘자 두칸 좋아 좋아 받고 아 세마리 아 얘가 나대지만 않으면 살렸을텐데 쟨 이미 죽었다 내 꼴을 보니까 쟨 도움은 줄게 어어 좋아 한 대 맞았으면 잘했지 야아 이거는 뭐 답이 없구만 꼬막으로 가봐 졌어 졌어 잘해봐 믿는다 뭐 할수있으니까 간걸거 아니야 아 미쳤냐 너 진짜? 아 거리가 안돼서 그런가? 근데 이거 쐈으면 된거 아니야 그냥? 그렇지 반응 반응사가 한번밖에 안쳐져? 빛나갖고 뭐야 토템 깨러간거야? 미친 너 토템을 깨러가 얘부터 살려야되는데 얘 괜히 어중간하게 살려다가 또 지나낼거 같은데 미안 간투고 뒤지라 그래 그냥 얘를 죽이자 와 여기 닿는다고? 와 25를 까기위해서 3칸짜리 기술을 쓰는 클라스 으응 공개 안통하겠지만 아 그냥 이걸로 때렸놓자 일루와 아 다 불바다야 미친놈이 일루와 아 오다가 척 다 찰 거 같은데 채우라 그래 비 좀 내리자 아 진짜 인간적으로 불 좀 꺼져봐 아니 무슨 불이 이렇게 심하게 붙었어 비를 세 번을 내렸는데도 불이 붙어있네 야 야 야 왜 저래 진짜 다 찼어 체력 저게 안 못봐? 와 한방에 보낼 뻔했다 죽었다 어? 끝났는데?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괜찮냐? 살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 안가네 이새끼들 이거 와 뭐야 반지가 나오네? 자 로라경 죽었어요? 트흫 로라경 죽었어? 와 여태까지 함께한 로라경이? 찾아보자 로라경 로라경은 뭐야 근데 나오는게 없어 나오는게 없어 아 로라경은 그냥 dlc mpc고 스토리랑 관계가 1도 없어? 이게 뭐야 트흫 나 얘 왜 데리고 다닌거야 뭐어메에 아이템 잘 갖고 있구만 와 대용맹둥룸 뭐야 와 지팡이 뭐야 공허총 시체 겁나 큰 것 봐 와 나 뭔 고생이야 갑자기 괜히 전투 걸었다가 와 얘네 시체 좀 보소 다 내놔 하나도 놓칠 수 없어 전부 가져갈거야 올라와 아래부터 보자 아냐 위에부터 보자 와아 와아 와 장비 뭐야 장비에 다채로운 뭐야 아 이딴 것만 나와 절 절 멸 야 별개 다 있네 내려와 진짜 물기술 찍어서 다행이다 안그러서 못 깼다 이거 진짜 억지로 깼다 야 물기술 없어도 솔직히 사령술로 깼을라나? 와 근데 좀 억지긴 했다 이거 두개는 갖고 있고 아이씨 황당하네 오랜만에 다 넣어볼까 하염표칙도 좀 구린 것 같지만 들어가 있어 흠 아이고 내려와 뭔가 참 크게 잘못한 것 같아서 좀 찝찝하네 내가 또 사고를 쳐버렸구만 도끼셨어 여기까지 와서 죽었어 개불상하네 여기여기여기 블랙핏이야 어디서 나온..여기서 나온건가? 어 잠깐 붉은색 뭐야 비명자야? 아 잠깐만 비명자로 막아놓으면 어떡해 야 난 통증 있어 나도 마리스타가 이겼네 레이몬드다 배타고 떠난 애 아냐 얘? 아닌가 기억이 안난다 됐고 16레벨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레벨업이나 하자 아 그러면은 큰 맘 먹고 올리겠습니다 건강을 방패 어딨니? 와 일반 방패인데 내가 낀다 와 겁나 쎄졌어 순식간에 쎄졌어 방패 올리기 4번 2번 너는 왜 빠져있어 이 정도면 됐다 아 허리야 와 진짜 묻혔다 야 와 와 겁나 멋있어 방패 이 정도면 돼야지 비명자 때문에 너 못 가는거 아냐? 허가됐냐나? 아 시발 안돼 순간이동으로 가면 되긴 하는데 조금 그렇네 어우 죽을 뻔했네 일로 가자 일로 가서 상관없으니까 일로 뚫어놨겠지? 아 근데 경험치를 너무 안줬다 뭐야 이거 뭐야 얘는? 안녕? 이럴 냄새 좋아하니? 이럴 냄새 좋아하니? 이럴 냄새 좋아하니? 이럴 냄새가 안좋아 이럴 냄새가 안좋아 이럴 냄새가 안좋아 자 간다나 뭐라는지 모르겠고 갈거야 와 비싼 버섯이다 나는 귀중한 13레벨이 됐는데 말이야 나는 귀중한 13레벨이 됐는데 말이야 일로 돌아가도 되는거 아닌가? 일로는 못 가나? 블랙핑 아래에 있는 동굴을 찾아보자 아아 한약을 찾아라 잠깐만 동굴을 찾으라는데 동굴 위치가 아닌데 여기는? 여긴 동굴이 아닌데? 동굴이 블랙빛 안에 있다 이제 나온데고 동굴이 블랙빛 안에 있다 여기저기 가봐 여기저기 가봐 어우 정신없어 여기 어디야? 아 이쪽길이 있구나 아 이 동굴이야? 여기도 길이 있네 아 슬라임 때문에 너무 정신을 다 빼버렸어 이건가? 숨겨져 있는거 같진 않은데? 가봐 일단은 관대 한잔 맞네 여기네 함정이다 함정이다 어 함정이씨 이거 밟아도 안 죽을거 같은데? 세이브를 하고 여기서 보물을 찾아오라 그랬으니까 보물을 찾으면 되겠네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것도 없으니 이것만 가지면 되는거 아니야? 이리와봐 음 내꺼야? 매우개의 화살 500원 예에에에이 야 500원 진짜 크다 아 왜왜왜왜함정이 많아 아왜왜왜함정이 많아 아왜왜왜함 아왜왜왜함 아 진짜이씨 어으씨 이게 아니구만 기름으로 된거라 소용없을라나? 그렇지 기분상 개무슨을 뭐 가자 그냥 시종적인 기술 하나 넣고싶은데 소환 보다 더 요새와 아 나 방패 있으니까 필요가 없네 요새와가 한 칸으로 140 데미지 이건 너무 잘 달아봐 함정 좀 엥가리 너나 해제 이거 언제 다 해제해서 가 그냥 돌파해서 돌파해서 가는게 빠를거 같은데 가겠네 밟으면서 가겠네 그냥 음 그정도로 안죽어 심야의 기름 흰 와아 너무한거 아니야 길을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냥 가는것도 짜증나는데 마방이 많아서 다행이야 내가 뭐 안찍었네요 지금와서 봤는데 저기 다 안찍었네 대기술이랑 대기술 8 대기술 더 강해졌다 아 이제 재능이 풀렸구나 재능 무조건 찍어야지 실 지금 가장 필요한거는 원소친화성 원소친화성이거든요 얼음의 왕 사실 이거 없어도 잘 깰거 같은게 좀 그런데 회복될 때 마흡방어가 증가한다 사거리 증가 솔직히 사거리 증가도 좀 땡긴다 만능주의 아 사회능력 점수죠 부피주의 다혈질 와 야 이거 되게 좋다 선빵 세게 치는거 아냐 다다익선 기회주의자 기억술 와 기억 3 거머리 원소친화성이지 원소친화성 갑니다 이제 불의해서 있으면은 한번 와봐 레이저광선 2 근데 점화는 안준다 점화가 0이 되야되는데 그렇게 안되네 점화 빠져 그러면 점화 꺼져 참 이거 근데 가속같은것도 그럼 당연히 안될거 아냐 안줄거 아냐 에이씨 이게 맞네 그럼 여기다가 근데 번개 번개웅덩이를 어떻게 만드냐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 좋긴하다 빠져 빠져 저저저저 이거 이거 어흑 너무 애매하고 아 일로와 아 너무 어두워서 하나도 안보여 일단 도착했소입니다 함정인거 같애 딱봐도 한번 도와준다 내가 그 착한 내가 내가 화나게 만든거 같애 저런 아 저런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아 나 일행 아니라고 아 꺼지라고 씨발 진짜 왜 이러냐고 아 도망가야지 스톱 북한까지만 가 스톱 그래서 중요한건 얘네가 불레성이 있느냐 없느냐다 기름을 뱉는데 기름 뱉는다고 불레성이 있는거 아니잖아 아 왜그래 나 화염내성 겁나 높아가지고 근데 방패 때문에 절대 안 죽을거 같은데 오우야 오우야 뭐야 데미지 왜 이래 왜이래 한 발 맞을라고 와아 진짜 겁나 사귀네 레이저 범위가 지금 미쳤어 말이 안돼 초생성 안 넣어놨나? 나와 초생성 있어야돼 오우야 아이템 잘준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그냥 배째라 식으로 한번 싸워볼까? 안 꿀릴거 같은데 배를 어떻게 쬐야될까? 죽지만 않으면 내 생각에는 풀콤 넣어서 잡을거 같은데 넘겨봐 궁금하다 어떻게 되나 엄청 튼튼하기 때문에 방어력도 엄청 높고 아까랑 급이 다르죠? 빨리 보여 봐 빨리 보여 봐 실드도 못 가는 것 봐 수준 초신성 쓰고 지금이 불 위에 있으니까 채찍.. 채찍도 반감 수준 와아 야 엄청난데? 와 한 칸이야 얜 자연발으로 죽이자 와 스킬 다 쓰네 그냥 다 써 아주 그냥 와아 와아 익어버렸고 딱 이제 들어와 야 근데 스킬 다운 너무 너무 어썸하다 야 와아 묻혔는데? 눈부신 번개 넘겨 어디가 이리와 어디를 니 맘대로 가 어어 딱 돼 와 겁나 세다 저거 쓰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재능이 부족해서 못 썼는데 동물이랑 대화도 해야됐고 내로운 늑대도 해야됐고 또 뭐했더라? 아 크리티컬 주문 크리티컬도 해야됐고 확 좋네요 화력이 아주 미쳤네 불기술이 더 필요하다 근데 한 칸 이하가 안되는건 좀 그지게 하네 전기를 좀 전기필드를 만들어서 한 턴은 불 한 턴은 전기 그래 가고 싶은데 뭐야 여깄어? NPC도 있네? 아 야 뭐야 뭐야 로락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NPC같은 NPC같은 소리하네 어디 보물 좀 찾으러 가볼까 이정도 몬스터면 나와주면 오히려 고맙지 와 말랑버섯 순간이동도 이제 슬슬 위치를 바꿔야겠다 여기 썼나 나쁜 새가 가지에 매달려 있어 엄청나게 커다란 새야 아 안눈 달려 잠깐만 나 엄청나게 큰 새가 매달려 있어 가면 나온다는 거죠 아 이거 동물 이거 진짜 좋네 궁금하다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 가자 가자 어떻게 나올 건데 들이대봐 오 씨바 뭐야 숨겨 당했대 아 뭐야 저거 어떻게 해 나 축복으로 해제되냐 축복 어디갔냐 번개를 좀 뺄까 이거랑 축복이 아 어디 썼지 아 여기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 들어 등록돼 있구나 기본이구나 재생 흠 이거 쓰자 축복으로 될지도 모르잖아 아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이거 아니었어 미쳤어 이게 아니라 축복 어딨냐 진짜 아 여기 있구나 정신 안 차려 아 안통하네 쓸모가 없네 뭐야 야 로락형 로락형 부활했어 로락형 레벨이 다운됐다 겁나 셌던거 같은데 아 근데 로락형 진짜 뭐 없는거야? 로락형 쳐보자 로락형 나 꽤 오래 데리고 왔는데 나 쟤 기쁨의 요새 초반에서 구해서 계속 데리고 왔는데 뭐 변한게 뭐 주는게 없어 로락형 다람쥐 기사 로락형 다람쥐 기사 로락형 다람쥐 기사 로락형 로락 They view 블랙핏이 이제 이거까지 제압 Hal 수 있는 메 Sommer 그렇죠 구 comer 열 지 haz Mario 죽진 подоб ожно 날 아~~ 아~~ 저런거구나 가다가 순간이동하면 되겠네 여기 이름이 뭐지? 한 번에 확 해야되는데 그러면 야.. 그냥 이 순간이동으로 가자 로락이 형 용도가 많았네 로락이 형 보낸 다음에 이동했으면 됐네 아~~ 로락이 형이 가끔 스킬도 받아줬는데 계속 죽을까봐 거슬렸어 로락이 형 와 200 올려줘 로락이 형 로락이 형 로락이 형 아.. 얘 안되네 아 야 하지마아 아 왜그래 이씨 아이씨 어디있냐 어디있냐 피라미드 정렬해봐 어디갔어 피라미드 광장가서 거래주먹어야지 이거 아 왔다 나 스킬좀 나온거 없냐 13레벨인데 재능도 생겼는데 믿습니다 나 배드륨 글쎄 ijn 느끼한 경우도 나쁘지 말아 전원 기술만 생겼나 봐. 화염 말사에 피해를 주고, 지나간 경로에 불길을... 이야... 화염의 역병이래. 이것도 두 개로 쓸 수 있는 거 아냐? 너무 좋다. 이것도 써보고 싶긴 한데... 와, 어떻게 500 데미지가 나오냐? 심각한데, 이거? 방패 잘했다. 자, 자, 자... 개봉할 시간입니다. 나레 나레 나오세요. 여... 어디 보자... 힘 2... 치명타 5% 생명력... 사령술... 재치, 화염, 독... 재치 2... 야, 재치 2면 크지? 화염대지술... 야... 야, 이거 좋다. 이거 껴야겠다. 이거 화염이면은 괜찮지. 흥정... 필요 없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수영망치 왜 이렇게 많아? 수영망치 왜 이렇게 많아? 자... 어디 바꿔볼까? 값비싼 반지랑 바꿔. 수영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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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2% 플러스 화염대미지. 그리고 대지 데미지까지. 아주 달달하구만. 수영망치. 내놔 내놔. 아, 그러면 사령술 한번 볼까? 사령술 뭐 생겼니? 사령술이 좀 매력이 없어. 굶주린 자제 소나기. 야, 데미 400 피해. 다리 부상 생기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네요. 야, 이거 근데 보너스 그걸 안 받았는데 400... 400이나 나와 거의? 엄청나네. 해굴 키우기 게임이냐고요? 그렇습니다. 해굴 키우고 있습니다. 어디보자. 야... 오, 뭐야 이거? 어? 이런 기술이 있어? 나 처음보는데? 와, 이거 좋다. 배워. 폐쇄 배로도 샀어요? 한 기억이 없는데? 탁 사라졌나? 일단은 뭐... 원소 친화력까지 감안하면은 이거 쓰는게 낫죠? 다섯번가지. 이거 개념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일단, 근원역도 챙겨 놔야겠다. 화장실 handledonia 오겠습니다. 저 워밴드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버릴까 이것도 300까지 나오는데 아 좀 고민되네 주변 적들에게는데 주변 적이 어느 정도야 그 놈 좀 빼서 빼고 다녀야겠다 시체 근처에 없나? 시체 좀 나와봐 그 놈 좀 빌게 아 이건 안돼? 꼭 찾으면 없어 시체는 아 없는 데잖아 다 뭐 이렇게 안전한 데만 있어 여기 종족이 있습니다 리자드맨이랑 드워프, 엘프, 인간 이렇게 있습니다 됐으 한번 볼까? 범위가 얼마나 되냐 이거 아 이 정도야? 초신성 정도네 잠깐만 그러면은 아 자 이거 빠져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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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쓸지 말지가 이 정도면 인정 이 정도면 딜 좀 낮아도 인정 와 좋네 와 나 이거 안팠어? 아 이거 필요 없겠지? 이거 대신에 번개 삐링 좋습니다 빠지고 어 미친 게임 진짜 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잡으면 돼 아 야 아 미친 게임이 진짜 아 까먹었어 이씨 저 물체 옮기기로 옮겨보자 아 쉽게 갈라니까 쉽게 가지를 않네 옮겨봐 이거랑 요새아를 빼고 요거랑 요거 좋아 이렇게 가고 자 스킬 중에 물건 옮기기가 있었는데 새로 배운 것 중에 이거를 한번 써서 이걸 써서 가라는 거겠지? 네? 아 옮겨서 인펜토리에 넣는 거야? 그건 몰랐는데 거기서 이거 쓸모가 없지 옮겨서 먹는 거 아냐 야 골 때리네 아 근데 진짜 애매하다 불기술이 너무 없어 원수 친화적까지 쓸만한 그 껀덕지가 아닌데 아이고 옮겨져? 잠깐 옮겨진다고? 야야야 잠깐만 이걸로 가면 되지 그러면은 자 문제는 살 수 있느냐인데 아니 미친게임아 그건 아니잖아 나 망했다 잠깐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야 절로 순간이 넘으면 무조건 죽는 거네 그럼 백프로네? 꺼져봐 어 어 일로 세네? 저건 이제 즉사.. 입니다 건들면 죽는 자 넘어왔구요 넘어왔구요 어 나 간다 이거 이렇게 가도 되나? 이거 가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강제로 간 거 같은데 뭔가 아이씨 가 거대한 새가 있다니까 가서 봐야지 못 가라고 못 가는 곳 저렇게 막아놓는데 어떻게 가지네요 나 처음 가봐서 모르겠네요 뭐야 왜그래 왜그래 오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 x1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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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궁금해 오 지들 Connor 싸운다 이거는 나 겸치 빨아야지 혜은 něx2 위험한 놈들 있네 저 얘한테 많이 죽었었거든요 야 근데 주시자도 나름 셉니다 몰라요 킥만 합니다 아닌가 저 지금 전이랑 비교도 안되게 지금 밸런스 좋아졌기 때문에 방패도 있고 원서 친화력도 있고 와 강하다 도와주겠네 얘네 도와줄때마다 찜찜하단 말이야 도와줘서 안된 애들을 도와주는 기분이야 와 겁나 쎄 내가 더 쎄지만 대굴대굴 오 괜찮냐? 뭔가 터졌는데 뭔가 죽었는데 내 경험치가 오른거 같은데 어 일단은 고민이 좀 된다 그냥 기반만 다져 놓자 다음 턴에 싸우고 이렇게 해놔 다음 턴에 한꺼번에 쎄지 7코스 두번 어 내 턴이야? 두번 연속이야? 올 얘가 죽었네 얘네가 둘다 죽었네 자 하나씩 가자고 고지대 고지대 30% 추가 피해 연구까지 와 한 칸이야 한 칸 겁나 쎄고 예헤이 닿냐? 이건 안 닿네요 야 광선은 닿아야지 광선은 닿아야지 광선은 닿아야지 야 광선은 닿아야지 오반데 아 이러면은 의미가 없는데 특별히 감전을 걸어주겠네 그리고 얘를 좀 구해줘야겠지? 해피 킥만 하지? 침묵의 응시 해피 증가 90% 해피 확률 90% 해놨기 때문에 아 쟤 안 때리네요 머리 좋네 쟤 말했으면 죽었어 얘가 그나마 덮어질 만하죠? 방패 울리기 어 좋아 좋아 얘가 죽을 것 같은데 야 얘를 노리라고 죽었잖아 얘 그러면은 연소 아 야 아 야 아 야야야야야 죽었다 죽었다 얘냐 얘야? 얘야? 얘면 안 죽지 뭐 이름도 모르지 아 세대까지 때리지 않나? 내가 맞다 터리던 것보다는 약한건가? 어떻게든 갈무리를 좀 해봐 그렇지 그렇지 지진을 넣을걸 그랬나 이러면? 아래는 처리가 됐고 턴 돌아오는 순을 좀 봐야겠네 한 명을 포기하면 편한데 어떻게 해야되냐 아이 아 이게 유효가 안돼? 아 이게 유효가 안돼? 나 너무 스킬 난사해가지고 뭐 쓸 수 있는 애가 없어 내려와봐 내려와봐 어 안 죽었네? 흫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근원을 살면.. 아 야 넘어졌어 와 말도 안돼 와 여기서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둘 다 죽는데 그럼? 대장이 누구였냐 너만 살면 돼 내 생각에 어 너만 살면 돼 너만 내가 마.. 나 나 때려 걔 때리지 말고 걔 때리지 말고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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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침묵 와 야 잘 때린다 야 네 턴 스킵 됐죠? 어 얘를 잡아야돼 잡아야돼 너 죽어 어 좋아 잘 죽었네요 연소로 무기를 한소로 잡아듭니다 지능설득 학자 난 전문가로 여기 파견됐네 네? 잠깐만요 네? 아니 씨 야 뭐야 어 이거 뭐야 미친놈인가? 죽어 아 잠깐만 이거 좀 부담이 큰데? 잠깐만 아 망했다 개 망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거 써야겠네 그럼? 연소 연소 아아 아 의미없지 아 저기까지 갈 수 있어? 되게 좋다 궁수 고지대로 가는거죠? 아 내가 불 지를만한 기술이 염구밖에 없네 이제 6톤이나 먹고 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개사기 야 불 좀 쎄자 아이고 아 에이 지랄 로 아 지랄 로 아 진짜 말도 안 돼 그렇지 잘 가고 불기술을 많이 써버렸네 방패나 올리자 방패나 올리자 야 방패 너무 사기 진짜 방패 진짜 너무 안정적이야 일로 오면은 일로 와도 고지되죠? 일로 와도 고지되죠? 육백 체력 나한테 순식간이지 아 근데 조금 애매한 위치긴 하다 와 이게 안 닿아? 말도 안되는데 아 이게 안 닿는건 말도 안되는데 아 너무 양아치네 나도 양아치 짓 해야지 뭐 감전 해주고 어 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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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저리 가 어 저..저기까지 가 아하하하하 너무 재밌고 안 와서 안 온다 어디서 얘는 뭐 여기 건너오다가 죽을거 같은데 얘가..얘가 안오면 좀 그런데 와 그냥 여기까지 안 닿네 쿨도 돌려야되니까 넘기죠 그냥 안오네 아예? 죽었죠? 뭘 해도 죽죠 이러면? 자 일로 와봐 어떻게.. 염구는 당연히 안 닿을테고 넘기자 이거 아아 어 안와? 어? 뭐 생각 없음? 죽어 아 죽으라고 아아 안 닿는데 어이 이거 좀 아닌데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황천의 이동소리 돌았기 때문에 크흫 고러면 어쩔 수 없지 으응 내가 고지대야 어디서 깜찍하게 번개 번개 감전 와 여기까지 오네? 어이구 어이구 이리와 사백 사백 데미지 이이씨 건방진녀석 대지기술을 섞어서 더 잘 질러야겠다 번개 이건 좋으니까 이건 두고 이거랑 아 황천의 성술 너무 좋네 텔레보트랑 이거 이거 정배 할 필요도 없다 솔직히 대지기술 넣어야겠네 대지기술 데미지가 좀 별론데 지진이 상태상도 좋고 이거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고 지금 연구 데미지 몇이야? 아 연구 데미지가 미쳤다 100이 더 높아 아 예매한데 이러면은? 기름 웅덩이를 설치합니다 아아 너무 약하다 크흫 너무 약하다 진짜 모든 지면을 불사릅니다 이걸로 갈까? 이렇게 갈까? 화석강타하고 이거에서 지면 불사른 다음에 그게 맞겠다 와아 이거 다 낫고 다 내꺼야? 크흫 개이득받네 역시 살아있는 자가 승자야 다 내꺼거든 강자가 살아남는게 아니다 늦게온 놈이 살아남는다 와우 발굴 기록 열쇠까지 뭐하는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득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얘네 레벨 몇이었지? 13이네 대레벨이네 다 내꺼야 그동안 아 이렇게.. 잠깐만 아 나 여기서 일로 온 거구나? 어어어어어 그렇구나 올라가 봐, 맵이 좀 작네요? 아 근데 새로운 마법을 안주니까 너무 좀 그렇다 이것도 한번 써볼걸 그랬나? 어차피 이렇게 된거? 왜 안 썼대 나는? 어차피 저거 그 놈 빨아먹으면 되는데 아 수정이 많이 나오네 수정을 뭐다 쓰라고 많이 주는건가? 그냥 돈 대신 주는거겠지? 무게 오묘하게 많은 것 봐 소환술 상위 레벨 스킬 볼걸 그랬다 궁금하다 갑자기 아 여기 보고 그럼 한번 소환술 보러 가자 식별용 독보기 오사칸 석판 고대 석판이라네? 내나봐 공허가 보입니다 한번 손을 뻗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전기가 느껴져서 손을 밀어낸다 비범한 석판이 보인다 라고 하죠 고천이 이렇게 비싸? 일로도 한번 가보죠 가보죠 길이 있네? 살짝 연결되어 있는거 아니야? 비밀문 같은건가? 열어봐 아 아 마리스 열쇠를 여는거구나 일지가 있네요 난 여기가 너무 싫다 아 파랑빛이 나한테 말을 하더라 난 끝장인줄 알았는데 끝장이 아니었다 끝장.. 사실 끝장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뭐 이런식으로 구경 좀 더 깔고 하..이건 못파네 겁나 좋은건데 하아.. 짜짜짜 째라라째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낳 야 보내줘 어 뭐야 그냥 열리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뭐있어 여기 뭐 땅파가지고 이동하는건가? 아 위가 있네 오 올라가지네 어 근원이다 근원 어 이 게임은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됩니다 스팀 게임입니다 뭐라고 방금 얘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뭐야 손을 내밀어 유물을 만집니다 형태 변환 가면에 새로운 작업이 생겼다고 하네요 어디 볼까 그러면은 뭐가 생겼다는 거야 이해가 안되는데 길과 술래 독이 든 방 감독 간의 상자 닭이 갇혀 있냐 금물버섯편 이론상 이론책 금물버섯편 야 이거 부셔야 돼? 귀찮은데 아 부셔볼까 그냥 한번 오 저것도 부서지는구나 잘 부셨네 와 잘 부순다 연소는 생물이 아니면 안되나보네 아이 좀 부서져 이씨 어 200원 방어물력 빙결화살 으흠흠흠흠 구독이나 조회수요? 뭐 제가 원한다고 생기는건가요 뭐 저가 약간 좀 게임을 좀 많이 하면 피곤해서 몸이 좀 안좋아서 적당적당히 제가 좋아하는거 위주로 합니다 여긴 그럼 뭐 없네 길도 없고 돌아가는 피라미도 저기있고 이게 좀 궁금한데 일로 어떻게 가는거지? 순간이동으로 가는건가? 일단 가봐 이렇게 쉽게? 뭐야 이거 외계적인 형태로 외계적인 형태로 아니 저기 이게 뭐 아니 이게 뭔데 그래서 아 나 골 때리네 게임 어디 보자 어디 또 갈 데 있나? 굳이 뭐 아래로 갈 필요 있나? 아니 왜 다 막아놓은거야 상자를 아 귀찮네 이거 아 아 겁나 튼튼한것봐 아 너무 역겹고 찰싹 저기요 거대 100원 아 이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내가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일단 일단 죽어 일단 죽고 아 이거 나 죽는거 아냐 일로 가면은? 안 죽네? 내려와 어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했다 방금 여기다가 버려야겠네요 아 이게 좋다 붉은색을 좀 눈에 안 띄네 색깔이 눈에 띄는 색깔인데도 내 눈이 좀 안 좋은건가? 일로 가야겠네요 거대한 새가 있다고 닭이 알려줬는데 새는 직분 한.. 한 대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근원이 좀 필요한데 아 무슨 다 빙이된 놈들 왜 이렇게 많냐 마지스터 있어? 무기화된 수도승 야 잠깐만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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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야겠다 아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근원 내놔 근원 근원 득한짜리 기술이기 때문에 왜 야 근데 이거 값어치를 하는걸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별로 자 그러면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다가 올리는거 아니야? 잠깐만 뭐야 아 아 아 아 여기다가 저 밑에 있던거 올리는거 아닌가 가져와서 순간이동이 될만한 무게는 아닌거 같은데 유튜브 유튜브는 뭐 조회수나 구독자가 잘 나오면 전 좋죠 뭐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서 대화를 하면은 뭐가 좀 풀리겠지? 나한테 뭐 화낼거 같았지만 얘네들 수도승한데 너무하네 진짜 얘네들 이리와봐 나를 훑어봅니다 여기 도우라고 명령받았어 어어 어허허헉 기름에 젖은 책 기름통 제자에 관한 쪽지 내 목숨을 아직까지 살릴 수 있기에는 콕뚜깍지 지시킬 것이다 자 호박 사파이어 에메랄드? 아 밖에 호박 있었는데 이래서 이 잠깐만 사파이어랑 에메랄드라고? 어 둘도 없는데? 여기서 여기 나오겠지? 수리용 망치내나봐 훅 호박사 호박사 호사에 없어 원하겠죠? 건들지마 건들면 살해당한다고 내가 말 걸면 얘는 대답 안 할 거 같은데 침묵해주자고 얘는, 얘가 사실 메인이네 헉... 허어어... 잠깐 맞나 그... 아... 아니었다 하고 끝난거야?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네 그러면은 해보자 첫번째 이거 한번 해봐 아 순서대로 하라는 거구나 노란색 사파이어 에메랄드니까 아 호박 사파이어 에메랄드니까 호박이 노란색 사파이어가 초록... 파랑색 에메랄드가 초록색 이런거구나 작동하고 있어 작동하고 있대 뭐가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어떻게 된건데 이리로 가는게 목적이구나 작동하고 있는거 맞어? 참... 야야야야 마커를 왜 만들었어 아이C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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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지 아 게임 너무 복잡하네 이렇게 퍼즐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네요 여긴 안 가졌고 여기로 갈 수 있을거 같는... 아 근데 길이 아닌가 여기는 그냥 클릭이 안되는건가? 가봐야 알겠네 순간이동으로 가면 되니까 저긴 좀 애매하다 근데 작동을 시켰는데 빨간 버튼 눌러야 되는건가? 그래야지 확인이 되는건가? 눌러봐 눌러봐 어 아니네 끝났네 그냥? 내가 고쳤어요 아줌마 아 내가 고쳤... 잠깐만 이거 가져갈 수 있다는거지 이거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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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무너져있네 엉망이네 근데 나 고친거치고는 뭐 별 반응이 없네요 고쳤다고 뭐 해주는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서 왔지 넌 알아서 와라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아싸리 불 위에서 부수자 어차피 나는 지팡이가 불이니까 아유 아유... 아 근데 내가 저지된게 좀... 아깝네요 나는 내가 보기엔 아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데 기름 들면은 집에 갔다 오자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도망가는 용도로 저거 파랑 쓸 거니까 아 그냥 여기서 그냥 선빵치고 싸우자 설마 지겠어? 이리와 딱 다 돼 한꺼번에 한꺼번에 붙어있어 아자 딱 돼 딱 돼 성공을 때려? 자 둘 맞춰주고요 잠깐만 잠깐만 하아 죽이고 도망가도 상관없긴 하니까 최선 때려보자 한 놈은 잡겠지?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내성이 높아? 미쳤어? 어 이 내성이면 못 잡잖아 오다가 맞아 죽겠지? 그렇지 그렇지 얘는 못 때릴거리고 실명예다 마법은 방어력 높고 전사가 문제네 전사한테 맞고 넘어지면 도망가면 되잖아 나는 도망가면 되잖아 아아 넘어졌다 아 죽었다 아 이러면 안되지 내성이 엄청 높네 아 그냥 순살이야 이거 백밖에 안달아 일단 물리 맞으면 죽으니까 아 전사를 죽여야겠는데 전사는 어차피 마법 방어력도 적고 여기다 대고 딱 대 이 새끼들 이거 진짜 빠르다 어떻게 나보다 빠르냐 레저 쏴주고 그래 얘네가 좀 얘네가 좀 잡을만 하네 아 그거 좀 애매하다 여기까지야 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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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닿아 이씨 닿는걸 보고 쐈는데 이씨 얘는 죽었고 얘도 오다가 죽을거 같은데 확실하게 죽여? 이걸 쓸지 보호막을 걸진데 오마 안걸어도 살지 않을까 넘어짐이 없으면 아까 넘어짐 되면 죽은게 아니었는데 아 그러면은 보호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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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손해볼거 없지 그치 그치 뜨겁지 전사도 죽었고 아 그냥 회피를 걸면 됐는데 민접함을 민접함을 다음 턴 내고 걸어야겠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만 더 잡고 생사의 경계도 있으니까 와 뼈 외투래 와 거의 풀피인데 응급처치까지 한다고? 굳이? 굳이 돼 아 아프죠 나 안죽지? 좀 때리고 생사의 경계 써볼까 한번? 아 이제 정령의 장난 정령의 장난이 뭐야? 나 처음 보는데 아 무작위 위치로 순간이동감 대기저항이 있어 생사의 경계 죽음면역 개사기 얘를 죽여야 되나? 어디 보자 누가 좀 약한가 아이 다 풀피네 거의 얘를 죽여야겠는데? 바위를 던지고 아 아 애매하네 번개 쏘고 한 칸 둔채로 넘겨 한방에 죽이고 방패 올리고 회피 걸면 되는데 이분 던에 풀리니까 죽이소 한방에? 아 나오네 각이 나오네 어차피 어차피 도발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물리 세명이고 아 그냥 도망가도 되겠구나 이정도면 얘를 일로 보낸 다음에 아 이거이거 황천이동이 아이 황천이동 속 저게 안되네 음 이동속도 올려주고 방어력 올려주고 야 방어력 올리는게 너무 달달하다 뭐 딜 넣으면 되겠네 연속 누가 맞을래 얘가 맞아 어 그냥 다 잡겠는데? 평범하게 싸워도 빗나가고 안되지 안되지 킥만하지 안되지 빗나가고 해피율 90%인데 근원 근원 기술을 한번 써야되나? 북한이네? 아 아 불 꺼지면 안되죠 아 근데 이거 안개라서 괜찮겠다 괜찮은거 맞나? 나 맞으면 죽는데 도망갈거 그냥 도망가지 뭐 좋습니다 다시 다시 고고 개사기야 진짜 피라미드 진짜 개사기 처음에 와 행동력 엄청 많이 먹는 생각했는데 행동력이 상관이 없어 무조건 6 이야기만 하면 개사기야 딱 6이죠? 뭐하냐 근데 뭐해 야 내껀데 왜 죽여 아 내경험치 아 개반칙인데 진짜요 내가 성공 아 아 빙가 풀린거구나 얘네가 지금 정신지별당한 상태였지 아 왜그런가 했네 30% 더 주네요 데미지 조금 고민된다 초신성을 써야되 초신성 쓰자 아 진짜 분례성 엄청 높다 데미지가 40이 들어가 와 와 진짜 튼튼한데 이거 와 돼지내성이 약하네 진짜 불에 특화되어 있네 어 여기도 약하네 하이필 하이필 아 내 경험치 근데 아 저건 너무 아쉽네 또 그렇다고 화염데미지가 크게 더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글루가 있으래 안 닿네 저건 또 내려와 아 안개 때문이구나 일로와봐 여기 또 너머 어디갔냐 화살맞아 죽었나 그래도 아 화살맞아 죽었나 어이 죽었네 아 내껀데 경험치 아 이거 생각을 못했다 내가 빙이가 풀릴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저번에 빙이 된 애는 와 미쳤다 이거 저번에 빙이 된 애는 빙이 한 애가 죽으면은 그냥 죽었건냐 같이 시체가 됐기때매 난 그래서 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내가 올라갈 필요가 없지 자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면 되나 어디 보자 기가 막힌게 생겼습니다 물의 현장 물의 현장은 뭐 물기술은 잘 안쓰니까 필요가 없죠 건강 하나에 대기저항 어 번개저항 지능 2 야 마법방어력이 100이도 올라가요 와 겁나 야 썸네일강 나왔다 나 지금 방송 몇시에 켰지 여덟시에 켰나 얼마 안했네 게임 게임 재밌어서 시간이 너무 금방가 인가 안좋아 문 깨버려 그렇지 그냥 깨서 가면 될걸 얘네들 뭘 기다리고 있던거야 애초에 간다 역시 마법을 못쓰는 미개한 녀석들은 바위도 못깨지 마법사 이렇게 한 번에 깨고 가면 되는데 너무 나약하죠 심야의 기름 음 어떤 사월이 자리잡고 있다 딱 봐도 겁나 세 보이는데 불내성만 없으면 돼 제발 불내성만 없으면 돼 진짜 뭐가 있던 이쪽이니? 관대한 제안 야 뭐가 나올까 오 여기 먼저 온 짜짜짜짜짜 뭔가 이상한게 있는데 시발간게 있는데 일곱신의 기둥 일기장 역시 일기를 안 쓸 순 없지 고고학자 울프롬의 기록이 시작된다 우레우스 대장이 신비한 홍군 안에서 뭔가 탐사할 것만 것이 있다고 알려줬다 아 아 어 저게 뭐든 간에 실제로 존재한다 수호신들이여 저를 토우서서 이것만 읽으면 될 것 같네요 기둥을 조사하는 수 밖에 랄릭? 돼지? 두나? 공기 요런식으로 뭐 이건 퍼즐이겠죠? 귀찮으니까 아이템 멋있어 일기를 핀 다음에 정답을 띄워놓고 뭐야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내 스크린샷으로 보자 어디 편집좀 할까? 이 랄릭 돼지 이것만 잘라서 저장하고 스크린샷 스크린샷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볼까? 정답은 이미 스크린샷 해놨다 랄릭 랄릭 제가 어렸을 때 아 그냥 이걸 내가 책을 읽어가지고 자동으로 여나보네? 아 미친 게임 아 뭐한거야 넘어와봐 아 여기도 있네 이 기둥 아마미아의 기둥 아 내가 누르도 선택하는 줄 알았네 이렇게 편리하다고? 역시 요즘 게임 내가 너무 구식으로 해보리라 그랬구요 오픈 뭐야 아 순서가 있어? 아 이거 보고 순서대로 하는 건가 보구나 아 아 이건가봐 우리의 첫 군주의 자식들은 강력한 빛의 임무로 빛이 아냐 스크린샷 스크린샷 자 랄릭 돼지 두나 공기 아 스크린샷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되냐 자 띄워놓고 채팅창 위에다가 자 첫번째 군주의 자식들은 강력한 힘에 빛이 났다 어 빛이 났다 아마디아 마법 잔태사 정신 부르기르 근육 졸스티사 불 어 티르 샌델리우스 피 두나 공기 랄릭 돼지 빛은 대지 마법에 빛을 내는 마법이 있죠 대기 마법에 대기가 없네요 마법인가 그냥 그럼 음 빛이 났다 불이 불 어 두번째 군주의 자식들은 흐르는 피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티르 샌델리우스 두번째 두번째 티르 두번째 티르 세번째는 바람에서 바람 없는데 아 뭐야 아 공기가 공기가 바람이구나 두나구나 아 이 티르 삼두나 네번째는 불빛에서 태어났다 불 졸 사졸 그리고 아 다섯번째 자식 여섯번째 자식은 아무리 움직여도 지칠 줄 모른다 미친놈이네 근육이구나 브로기르 브로기르 육 브로기르 일곱번 자식들은 땅에서부터 협곡까지 어 대지나 랄릭 랄릭 칠랄릭 그러면은 마법이 빛이네 어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이즈이즈이즈 내가 요즘식이라고 생각한 내 잘못이네 1위 아마미아 아마미아인가? 아마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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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자잔 짠 짠짠 짠 아마디아 기동 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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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건너편 건너편 티르 티르 두나? 졸 아 이거 편하네 빨리와 빨리와 왜이렇게 왜이렇게 느려 뭐야 안와 왜 티두졸 티르 두나 졸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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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잔태사 부르기로 랄 잔태사 부르기로 랄 자 저 일기 쓴 놈 아니었으면 평생 못풀었겠다 진짜 리얼 랄릭 오케이 심야의 기름 스크린샷 닫고 오케이 오케이 오오 고대의 관 일로 갈 수 있네요 마법을 빛으로 하는구나 아마디아가 하긴 번쩍번쩍 빛나긴 했지 티르 엘 마냥 뭐야 뭐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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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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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 내놔 에이 지랄노 지랄노 아 진짜 아 높은 위치여서 날 내려다봅니다 순간이 오고 도망가면 돼 메이 샤라벨 메이 샤라벨 타이델 라렌토 샤무리 한 번에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랄릭 형세를 쓰고 싶지언정 정작 하는 말은 짐승들의 것이구나 잔인도 하여라 아 아 브레크스 렉스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 짐승왕이 아니야 진정하신 제왕이 따로 있어 이터널 종족의 왕 그들에게 반역을 느꼈지 안타깝지만 생명체를 잘못 알고 있다고 합니다 유술고로 교회를 정립된 바 아 이건 신이다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종족에 나왔겠는가 근원이 담긴 통이다 너무하네 공포에 질려 뒷걸음칩니다 몇 세기존차 낫지 않았다 뭐 내가 이제 영원히 못산다 뭐 그런 뜻인가 보죠 분노의 공포가 섞여있다 아 아마디아인가 봐 번쩍번쩍 빛나고 있죠 아 아 왜이렇게 몰락한거야 몰락한거 니 왕이야 얘가 뭐 뭔가 엄청난 녀석을 섬기고 있는데 아마디아들 때문에 일곱신 때문에 한번 몰락을 했고 몰락한거는 그 녀석이다 얘는 또 이제 아마디아를 왜이렇게 몰락했냐고 물어보네요 레벨 13면 내가 이길거같은데 그거 어디에 있어 여군조님 아 어딘가 숨겨놨어 이 무덤에 뛰쳐나가 자유를 찾고 말겠어 좋겠다 좀 맞아 봐야 알겠는데 얘랑 싸우는거는 와 뭐야 잠깐만 잠깐만 에이 웃기지마 무슨 내 앞에다 소환해 내가 먼저 때려야지 에이 젖음이면 불 망감이죠 데미지 10% 뭐 20%인가 뭐야 뭐야 왜저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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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애들 병..빙결당했어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상황을 좀 봅시다 얘네가 얼음계통이면은 빙결을 안당했겠죠 얼음계통이 아니라는거죠 그럼 그냥 지금 화염에 약간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건데 근원이 많네 한번 싸워볼까 그래서 이거하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가서 얘만 죽이면 살살 이기는거 아니야 날개살린것 봐 너무 역겹고 아 덤벼 들어와 힘 대 힘이다 와 겁나 역해 와 바닥에 불 못질렀어 아 이건 좀 흠 아아아 말도안돼 야 일 남은거 실하냐 칠 아 이기만 한거 같은데 와 근데 진짜 뭐 터지는게 미친듯이 높네 마방 다 까였네 나 뭐야 근원이야? 아 웃기지마 아이씨 아 그러지마아 아 미친놈아 아 그런게 어딨어 졸라 치사한것 봐 감전의 면역이고 데미지가 너무 세다 근데 아 그만해 얘는 근원기술을 쓰나봐 야 뭐야 왜 내 턴 씹혔어 아 빙결이야? 아아 미친게임 아 죽었잖아 이러면은 옛 턴에서 아아 미친놈이네 왜 얘는 안때리냐 아 으아 자 계속 나오겠다 하아 좋네 비열한거 봐 한번만 더 써보자 어차피 여기서 세이브되니까 신기술 써봐 우어어어어 야 이거 범위 이렇게 길어? 아 근데 바닥이 얼음이네 얘랑 얘랑 바꾸면 딱인데 얘랑 얘랑 바꿔야겠다 안되겠다 못 바꾼다 좋아 고지대 침묵이라고? 대박 아 연소 쓸까? 아 연소 아 연소가 아예 안걸려있네 지금 불이 얘 뭐 얼음괴물이야 뭐 불이 안통 아냐 얘는 여기는? 어 데미지 괜찮죠 전륜 하죠 킥만 하죠 얼지만 안을거 아냐 불 위에 있는데 무조건 이겼는데 이러면은? 나 생살경기 쓰고 버티면 되는데 아 뭐야 그렇게 어딨어 야 아 그런게 어딨어 와 좋네 비열한것 봐 하 어 너무 역겨워 쟤만 죽여보면 죽이면 되지 야 근데 아 저희 소환수들이 경험치를 줬던가 얘네 경험치 주나 일단 쏴봐 그냥 나를 그 압도할만한 스펙은 안나온다 연구가 의미가 없는데 그래 그래 쏘자 이렇게 하고 해피 90% 걸어주고요 이런거 솔직히 안맞겠지 안 때리네? 와 근원 주입되는것 봐 내 근원이야 축적견 소환 축적견 소환 아 이거 너무 혐인데 자꾸 근원력 먹어 근원력이 원래 범위가 저렇게 길진 않은데 일행동력이잖아요 이걸로 두개 쓴건가 그러면은? 근원 스킬 위주로 쓰는건가 그냥? 아 그럼 나 근원이 부족한데? 에이 그런거 안통하지 어떡하지? 1번 얘를 죽인다 2번? 얘를 죽이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거 뭐 너무 지금 좋은데? 와 레이저가 안닿 당연히 이것도 안닿고 그럼 얘네를 죽이자 아 잠깐만 범위가 좀 좋아 아 겸치 주네 이름 잡아야지 생살경계 써야되니까 이거면 죽일 수 있지? 아니면 생살경계 쓰지 말아야되나? 아 얘 안죽었네 어떡하지? 얘네 둘다 날라와서 때리면 죽으니까 그냥 쓰자 아껴서 뭐해 써 써 써 써 죽음좌악 이러면 죽음면역 어 좋아 빙결 연세번개 아 감전 아 이러면은 살았다 감전이면 어차피 한턴 스킵서야 죽으니까 표전도 야 쎄다 어 내턴 왔네? 다음턴까지 살자 이러면은? 아 초신성 쓰니까 올라온거구나 아 아 얘를 때리느냐 얘를 때리느냐인데 일단 이걸로 잡고 저거 연소 됐고 안 보이는 거죠? 연기 때문에 침묵 침묵 세턴 걸렸어? 와 그럼 나는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돌아가야겠다 그럼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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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야 어떻게 침묵에 세턴이 걸려 근데 얘는 띌깍을 보는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와 야 뭐야 마법방아력 800회복? 묻힌 놈이네 이번에 턴 돌아오면은 불쌍 풀리죠 풀리는 상태죠 침묵 2턴 도망 잘했어 안되제 야야야 잠깐만 형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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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죽을 뻔했네 흐흫 안되 어우 반대쪽이야 반대쪽이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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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이야 들고가자 또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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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자 여기서 해놓으면 되겠죠? 꽤 머네 여기서 해놓으면 되겠다 그냥 여기까지가 싸우는거네 여기다가 해놓으면 되겠는데 여기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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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요? 가고 있구나 일로 내려왔나본데 여기 길이 없었어? 일로 오면 되는거 아냐? 얘때문에 못왔나? 너무 좋고 파란거 여긴 파란색이니까 붉은색 놓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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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그냥 선빵 치면 되잖아 아 이거 위에서 위로와야 된대 근데 하아씨 어떡하지 그 넌 안쓸거잖아 그 넌 빼 그 넌 빼고 물방 몇이죠? 물방 600이면 물방도 안통하네 그냥 마법으로 가야되네 시체를 안쓰죠 쟤가 시체가 지금 하나고 얘 죽이면은 아 근데 물리방어 굳이 할 필요 없겠지 걔가 뭐 얼마나 위험하겠다고 이거를 이거를 얼음방어력을 쓰고 얘 다리 부산 걸리면 점프 못하나? 쓰고 할게 없다? 이거 쓰자 고통의 죽새 쓰자 이거 선빵을 뭘로 치느냐인데 진지하게 고민하면 얘를 죽이는게 낫지 아 근데 절로 가면 내가 순간이동하다 걸릴거 같은데 바로 옆이잖아 아 좀 거리가 되는구나 은신 와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러면 인정이지 이러면 인정이지 이러면은 100% 빠따로지 잠깐만 오케이 이거랑 바꾸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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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신성이야 무조건 됐어 초신성이야 무조건 아자아 그렇지 완벽 아 이거 귀엽죠 데미지 세 칸 날렸고 뭐 할거야 비 아 지랄 아아 하지마아 그렇지 불이지 불이지 아직 불이지 얘는 회복할거같으니까 얘 죽이자 그냥 아 왜이렇게 든든해 저 잘가고 아직 불인가? 아직 불이고 얘네 잡는게 낫겠지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말고 고지세니까 회복 안해줄거잖아 쟤한테 이거나 걸어 이거나 걸어 아 맞다 마법방어 물리방어 물리방어로 면역이지 이거 아아 꼭 중요한걸 까먹어요 올려 마법 올려 헉 마법 1200이야? 겁나 센것 봐 아 잘 때렸네 올라오네 얘도 올라오느냐가 문제인데 안올라오죠 그럼 하나씩 제거하면 되네 지도자의 존재감 비의 젖음 아직 불위에 있나? 젖음 상태네 이럴줘 왔으면 냉기 기술을 넣을걸 쟤가 냉기 면역이겠지 얘네가 얘는 그렇다 저도 아직 두칸 잘가 와 진짜 내성 진짜 극혐입니다 너무 극혐이다 진짜 죽어 앵간히 해 이씨 앵간히 해 앵간히 해 폭발 데미지 감전 들어갈거 같은데? 어떡하지? 얘랑 바꾸자 이러면은 못 때리겠지 아 물리는 맞을만하고 감전만 안 맞으면 돼 아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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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비행 아 고지대로 때릴거 같은데? 아 소환 소환 소환이면 뭐 킥만하지 앵간히 하면 좋겠는데? 너무 선 넘는데? 아 야 선 넘잖아 이건 아니잖아 야 무슨 이러면 사백 팔백 데미지인데 아이씨 양아치 생사의 경계 써야겠다 그리고 아이씨 요새하라 할수도 없고 일단 개부터 죽여야될거 같다 쟤 죽어서 개가 사라져버리면 경험치 멋지 못먹으니까 이거 필요없고 정배도 안쓸거고 이거 한번 갈까? 그 그 어디서 데미상승 이거 이거 좀 좋을거 같은데 이거 좀 좋을거 같은데? 좋아좋아 어우 치명타 달달하죠 아 얘가 너무 오래걸려터니 얘네 뭐하는 놈이길래 이거밖에 안쎄냐? 이거보다 쎄야되는거 아냐 근데? 얘네 동네를 생각하면은 와 이거 너무하네 코앞에 있는것 봐 와 범위도 애매해 2국까지 산다 아 이거 둘은 못맞추겠다 얘 맞아라 또 좀 패넛 아 그냥 죽여버릴까? 잡았다 이렇게 쉽게 죽어? 뭐 2페이지 없어? 어? 아니 무슨 동굴 안에 살던해도 변신을 했는데 뭘 때리는 놈이네 해피 이겼지 이러면은 이거는 뭐 생사의 경계 쓰고 죽음의 갈망 쓰고 때리면은 그냥 개작살 나겠는데? 둘다 점프를 안하고 오네요 얘는 뭐 어차피 죽은 목숨이고 자가 행사의 경계 미리 써놓자 어? 와서 때려봐 슬슬 중간에서 점프 뛰어서 때리지 웃기는 놈들이네 딜 무정이나 시켜놔야겠다 와 나보다 훨씬 턴이 빠르네 그냥 대충 던져 무슨 바위 하나 던지는데 이렇게 개고생을 해 아이씨 이게 안보여? 불을 퍼뜨려 기름으로 좋아좋아 어유 얘 약하네 이런 부분에 생사의 경계라서 안 죽으니까 갈망도 걸어놔 때리봐 때려봐 세게 좀 때려봐 아 세게 좀 때려봐 아 이거 안될 놈들이네 이거 아 참 어디보자 일단 채찍으로 보내고 좋아 왜 또 안보여? 아 침묵 걸려? 얘를 죽이면 침묵 걸리는구나 나 죽었네 그러면은 잠깐만 야 야 죽었잖아 이거 침묵이면 못써? 이게 침묵이랑 뭔 상관인데 어어 좋됐다 죽었다 나 내가 죽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다 야 아 이게 뭐 이래 어? 사냐? 살면 뭐하냐 침묵인데 두 턴을 버텨 두 턴을 버텨 도망가야돼 어어어어어 다리 보상 실패 어 런 런 런 런 아 왜 죽어어 아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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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억지야 자폭으로 침묵이 걸려 내가 자폭 한두 번 맞았나 마방이 없는 상태에서 자폭을 맞아서 그런가봐 와 난 얘가 침묵권줄 알았는데 크기가 안더군요 이제 때리는게 너무 혐이야 얘는 이렇게 예쁘게 서있어 뭐야 얘는 이렇게 예쁘게 서있어 뭐야 왜그래 침묵 안걸렸죠? 마법방어력이 방어를 해주네 저거를 들어와 아 야 치명탄 아니지 아 야 와 자리 내준거구나 왜 도난했더니 안 죽었지? 이거 죽이고 도망갈 수 있나? 연소 죽이고는 못가겠는데? 생사경계 써야겠다 자 같이 맞자고 우리 아 쟨 쟨 죽었고 죽었고 이거 쓰고 두 마리 한꺼번에 죽이면은 침묵이랑 관계없이 이길거 같은데 안되겠지? 자폭이 너무 아프네 생사경계 한턴 남았으니까 내려가봐 야 쏠게 없네 씨 야 이거 먹어 그렇지 야 400 데미지 야 이거 좋네 이거 물건이네 침묵 안걸렸죠 던져서 죽여서 개좋고 너 죽은거 아니냐? 이분도 돌면은 얘네가 불레성이 좀 많은거 같은데 잘가고 잠깐만 잠깐만 나 불로 죽어 강하네 역시 이름 좀 있는 애들 달라 14레벨 나보다 레벨도 높고 레벨이 깡패네 별게 다 있네 별게 다 있네 이거 뭐야 얼음붙에? 반지랑 단검 양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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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와? 가져와 여기 뭐 끝난건가? 이거 아니고 어.. 끝났네? 내놔 얘.. 얘 근원 흡수해야겠다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가면 못 벗겨보나? 여기 사람의 궁금증을 자극하나? 경험치 꽤 많이 얻었네요 어 조금만 더 캐스트 깨면은 어 캐스트일지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 간대한 그.. 간대한 제안은? 어 뼈다 간대한 제안 사원을 발견했다 석판을 가져오라 그래 석판이랑 뭐 관계가 없어 석판 건들러 가볼까 그럼? 여기 한번 갔다 와야되나? 아 반지 궁금하다 어떤 반지일지 광장을 뭐 한번 들려야되네 아주 피라빛도 여깄고 저도 두번은 더 해야될 줄 알았는데 고지대라 그런지 역시 좋네요 생사의 경계가 너무 좋다 진짜 흑마술 개사기 스킬이야 생사의 경계는 야 나 반지 가져왔어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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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신사함 양손 무기 기교의 명중률 5% 어 사냥꾼 2개 대기저항 5% 대기저항 괜찮죠? 대지술 물회 연잔데 둘 다 필요 없네 이거 쓰자 대기술이 재친데 아 대기저항이 있으니까 아 좀 나랑 맞는 걸 좀 줘 요지 같은 거 주지 말고 필요없고 저건 안팔리는 바지인 거 아니야 와 돈 많다 3만원 있다 가지고만 진짜 캐스트윈인 거 같은데 여기도 놓으면 한 칸씩 드네 아 어디 석판을 챙겨가 볼까 석판이라고 할 거를 그걸 가져갈 수가 있나 고대사원이 나왔다는데 고대사원이 나왔는데 뭐 석판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물어보고 올까? 석판에 손을 전해 못했기 때문에 발견한 거를 깨졌고 돌아가 봐 여기 다리 얹어놨기 때문에 일로 걸어가면 되죠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이지혁 오고 처음 저택은 거의 뭐 처음 들렸던 저택인데 진짜 계속 한바퀴 삥 돌아가지고 야 엄마부터 구해줘서 어디보자 얼음감조 필요없고 아 죽음의 갈망 쓸까 좋은게 너무 많아 스킬이 화석강타도 은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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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 나오고 딜 그릇이 이게 너무 구리 다 범계기술은 좀 까지게 하네 야 이게 두칸이야? 불기술은 센게 많다. 번개 기술은 센건 적은데 기술 자체가 임팩트가 있다. 괜찮다 기술이 번개도 매력이 터지네 라이커 어디서 사냐 내가 돌아왔어 내가 돌아왔어 그 기술은 3번째 기술을 던져있다. 그 기술을 던져있다. 내가 뭔가를 찾았다 저기.. 라이커의 메시지라고? 저기요 라이커의 메시지 이건가? 신혜하실도 난 자네가 석판을 들고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네. 결례라는 사실을 알지만 네.. 지하방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입구 주변 가까이에 있어 여기죠? 여기 꺼져 해골아 아 그럼 가지러 갈까? 아이씨 그냥 놔봐 아 아 아 진짜 이씨 일단 추워 아 너무 먼데 여기서 갈라니까 어딨냐 아 아 가보면 알겠지 뭐 야 이거 누가 대체 넣어놨냐 킹밖에 저거는 왜 어떻게 원래는 공식으로는 어떻게 오는거지? 나 저거 어떻게 파이버를 모르겠는데 원래는 어떻게 저걸 넘는 방법을 깨달아서 대화를 걸고 넘어오는건가? 블랙핏으로 괜히 넘어와서 학살을 해버렸어 달리스가 받쳐져있던거 내부에서 뭔가를 가져갔다 이거 아냐 이 석판인거 아냐 아 이터널 종족의 석판 이터널 종족 죽였으니까 얻을 수 있나 이제? 이건 뭐야? 아 뭐야 깨진거잖아 태블렛은 똑같은 것 같지만 너는 못 감을 수 없는 것 어떤 과정에서 안되는데? 아 이거야? 아 아 아 맞다 이거 눌러보고도 까먹고 있었네 미 이건 뭐야? 아 염료야? 가자 그럼 아 내가 잘못 나갔다가 이거 전 전투도 못 뺄 것 같은데 한번 그 이거나 한번 볼까 자 어 회골 고양이 여기서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네 여기 있구만 그에게 석판이 없다 네? 아 씨 금줄인자들의 소나기 와 저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쓰는 거 라이크 레벨이 올랐네요 아 석판이 없다니 석판 가져왔잖아 접시라서 그런가? 접시 위에 석판 못 올릴 거 같은데 아까 한 번 눌렀는데 아 뭐가 이러냐 발명가는 일단 치우고 일기장 치우고 그러면은 다시 가야되는 거야? 아이씨 아니지 일단 뭐 가져가 봐 근데 고대사원을 조사해보자가 나왔으니까 고대사원을 조사해야 되는 건가? 아이씨 너무 게임 난잡하네 진짜 이렇게 되면은 근데 사원에 내가 가져갈 게 없는데 클릭할 만한 게 그냥 고대사원 한번 가보자 이거 만져보고 접시가 있는데 석판이 호환이 됐으면은 얘네가 접시에 석판을 해서 가져갔겠지 건드려봐 태블렛은 똑같아 태블렛은 똑같아 없는데 방법이 접시를 가진 상태로 가야되는 건가 진짜? 태블렛은 아이스컵 아 방송 얼마나 켰는지 좀 보자 이런 거 좀 만져봐야되나? 저번에도 D1때는 진짜 이런 걸로 고생 많이 했는데 2는 뭔가 잘 풀렸는데 말이야 4시간 했네 4시간 했네 아이스크림 끊을 때가 됐구나 저번에 앞쪽판이 17시간이더라고 6시간 8시간 2개 들어가서 진짜 많이 했던데 점점 더 많이 하는 거 같애 근데 시간이 아직 12시밖에 안 됐네요 4시간 했는데도 여긴 아니고 고대사원을 조사해보라 그랬는데 뭐 조사할 게 있어야지 이거 이건가? 이건 뭐 아니잖아 클릭하는 게 카 여기는 처분이 됐고 어 어 저런 거 놓치면 안 되지 여기 있진 않겠지? 여기 있네 잠깐만 여기 있다고? 접시랑 한번 합체해봐 접시랑 관계없는 건데 그러면은? 좋은 거 좀 줘봐 강력한 아이템을 좀 줘야지 나도 좀 써먹고 그러지 아이씨 기간 한정이라도 아이템을 좀 주면은 내가 얼마나 좋아 이게 상자야? 어 이게 상자 표시가 나오네 이제 된건가? 아 이게 상자네 이게 상자네 자 한번 눌러보자 이건 안되고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이게 간대한 건 아니구나 와 묻혔다 더 좋은 거 나왔다 일반 방패인데 더 좋아 아 썸네일 땜에 이 방패로 쓰고 싶은데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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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그냥 이게 더 좋아 그냥 이게 더 좋아 그냥 이게 더 좋아 아 썸네일용 방패는 나중에 쓰겠어 이제 여기 올 일 없겠는데 그럼 뭐 왔으니까 그냥 그냥 가자 뭐 어떻게 쓰는거지 이 석반은 가장 특별해 보입니다 표변에 조각된 애칭들은 대부분 일반 문자가 아니라 상형 문자입니다 이 이야기나 실화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서약 파괴자 조합법 얼마나 센건데 이게 아 나 솔직히 필요 없어 서약 파괴자야 아야야야야야 잠깐만 훔칠 수 있는건 훔쳐가자 오오오오오! 개꿀 내가 돌아왔네 아이씨 귀찮은 녀석 그렇게 내가 무서워? 다이와 거룩 아이씨 이하우? 래이커의 입술을 보여줘 래이커의 레베렌드 오와우 겸치준바 야 주도권이랑 치명타가 더 땡기던데 아 치명타 7% 붙어있네 이걸로 가자 그럼 와 대기피해 26-30이야 100% 확률로 감전시킵니다 침묵상태로 만들고 지능 하나에 조도권 대신 들어가는 거네요 신묘함의 돌 물의 현자 이 재치 크리티컬이라고 보면 되네 어우 좋네 강렬한 주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대교 복사의 소abyte 저의 마리 frames 너의 믿음이 정의 센 tomar 들중으로 저는 이렇게 래이커의 눈이 racer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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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가득 찹니다 뭐가 변한 거야? 잠깐만요 네? 배신했다고? 잠깐만요 뭐 준거 아냐? 나 여기에 뭐 퀘스트가 많았는데 서리가문 이거 아니라 여기 관련된 퀘스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동네에 모르겠다 아 붙어 몰라 귀찮아 4대1이야? 고장 4명으로 날 이길라 그래? 고지대 먹는게 좋겠는데 차라리 고지대 먹는게 좋겠는데 차라리 어 근데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러면은 좋아 좋아 가더랏! 죽음의 불길 죽음의 불길 고지대 너무 좋고 표적 표적되면 어떻게 돼? 해피율 마이너스 100% 붙였다 아 안통하지? 그런거 비 아아아아 쥐랄! 오! 뭐야 이거는? 얘네는 뭐 데리고 얘네 때리자 와 내성이 없는데도 튼튼하다 신박하네 얘는 어 잡았다 어? 부하들 다 죽었어? 영혼도 남아있어 와 부하들 어딨는데 이거? 내가 잡아야 될 일 이런 것도? 죽어 근원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낍니다 마지막에 십아의 은신처로 가서 또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또 치를지 모르니까 뭐 준다는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와 내가 잡아먹었네 그냥 할 말 있니? 내가 너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너 자신을 정말 행복했을까?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없을까? 너에게 아무것도 없을까? 너에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의 근원을 흡수합니다 응 너 내꺼야? 아 나 근원 3칸 됐네? 너무 좋고 고맙다 근원 부족했는데 말이야 아싸 별거 별거 다 생긴다 이거 피에 비한 다음에 쓰면 괜찮겠는데 이것도 착용해주고요 머리도 착용해주고요 배워주고요 이득을 많이 보는데 백병전 두 개까지 있으면 불사적환원 강화를 할 수 있어 와 이거 좋다 가면을 쓴 하인 얘네 경험치에 다 들어온 거겠지? 아 아직 13레벨인데 14레벨을 찍고 가고 싶은데 밖에 있는 NPC 다 죽이면은 찍어주지 않을까? 근원이다 근원 근원 흡혈 좀 해서 가야겠다 근원 3칸짜리 기술은 없나? 근원 근원 다 내껀데 여깄는 거 이제? 해골 고양이 방도 들어가 뭐 있어 뭐 있어 아 귀찮아 이런 거 숨 끊어지마 아 진짜 귀찮아 죽겠어 이런 것 좀 하지마 아아 이거니? 돌렸는데? 아아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가 혹시 위에다가 뭐 얻는 건가? 아이 왜 그렇게 무거워해 자 거래 좀 합시다 좋은 거 많이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드랍 엄청 먹었는데 나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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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술에 사령술 어 좋은 거네요 백병 백병전 아 나 아직도 이거 쓰고 있는데 계속 쓰게 생겼네 씨 물방인데 심지어 해피율이 좋지 주토권도 있고 주토권도 있고 대기저항도 있고 아 너무 좋은 게 잡혔어 아이템이 내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네 그래서 허리띠지 정도는 바꿔줘야 되는데 너무 좋아 회피율 7%가 뭐야 지능 대지술 소환술 나쁘지 않네 자 내 그림 좀 가져가 봐 아 아 풍경 얼마 무게 얼마나 가냐 무게 1인데 무게 1인데 무게 아슬아슬하게 넘은 건가 동생이 질을 우연 우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허어어 허어어 이 정도면 됐네 아 다 죽었네 하인들을 죽이며 다녔어야 됐어 개손해봤어 나 하인들 다 죽였어야 됐어 그럼 얘네 다 내 경험친거 아냐 아 진짜 쟤는 죽이는게 무조건 확정되는 mpc인가 보다 근데 뭐해 아 상자라도 하나 가져오자 여기 왜이렇게 무게가 아슬아슬한거야 라이커의 메세지 이거 그릇이잖아 황금접시 와 걸을타산이 없네 여기 라이커가 진짜 독식을 많이 했나봐 올라가봐 올라가봐 다 내꺼 아냐 검돌이 솜꼬리 여기는 뭐야 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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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해골 열쇠 저건가 혹시 뭐하냐 앗 저o 뭐하냐 아 논쟁이라 도와줘 보자 경험치 좀 줘봐 뭐든 상관없어 주인을 죽이면 그냥 다 죽나보네? 어 7천이나 줘? 말 몇만 잘했는데? 와 유리잔 야 미쳤다 무한으로 즐겨요 애견 장난감 비싼거 봐 니 장난감 내꺼다 은잔 물주전자 넓적한 두개골 부잣집이야 부잣집 문 부시자 다 내놔 가진거 내가 이 땅의 왕이다 이제 착 들어가 저주받은 맹독 플라스크 제조법 저주받은 맹독 플라스크 제조법이 많아 안녕하세요 오씨 야! 붙어! 개소리 하지마 귀찮아 죽겠어 아이 깜찍하다 깜찍해 뭐야 레벨 12짜리가 덤빈 거야? 뭔 자신감이야? 거미줄은 이거 하면 풀리죠? 아 겁나 약하고 뭐야! 죽어! 죽어 이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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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인데 이런거도 내가 잡아야 돼 일일이? 아 너무 귀찮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부활해 메테오 같은 기술은 없나? 아 경험치 주네 얘네도? 아 이름 인정이지 아 근데 얘네 되게 똑똑하다 안 들어오네 불로 들어오는게 더 이상하긴 한데 입구쪽에 잘 모이면 좋겠다 레이저로 잡게 아 이걸로 잡을 수 있으려나? 잘 가 잘 가 예이 너무 경험치 아름답고 깨는 자 같은 소리하고 있어 아 거미줄 아 이거 불로 깨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전투 중이라구나? 이거 어디 있는건데? 이거야? 아 전투 중이었구나 어째 뭔가 불편하더라 워매 아이템 잘나오는 곳 봐라 어우 너무 태물이 좋은데 갑자기? 어 다리도 나와 이 좋은 다리가 나온다니 아 이거 불 꺼지니까 불편하네 야 레벨업까지 몇 남았나? 8만정도만 더 모으면 되네 8만정도면은 뭐 어렵지 않지 좋은거 없냐? 아 이게 뭐야 아아씨 실망이고 내려가자 그래도 비싼거 많이 먹었으니까 해골열세도 먹었고 한번 지하를 열어봐야겠네요 설마 저 문 열쇠가 해골열선인가? 아 모르겠다 근데 본거 같은데 안 먹은 앤가보다 아 나이 컸을거구나 어디 보자 어 저쪽에도 문이 있네? 뭐하는 문이야 아아 이쪽이야 다이아몬드를 놓치고 갈뻔했네 아 참 나 상자도 안 열고 정신 안 차려 내놔 아휴 귀찮아 죽겠네 가자 내려가 내려가 아 뭔가 캐스트 많이 깼는데? 관대한 제안 닭은 오늘은 못 세보는 닭인가 보다 여기다가 내가 올라가야 되나? 이건 뭐 뭐야 이건 저건 뭐야? 또 돌리는걸 또 찾아서 돌려야 되는건가? 돌리는게 범인인거 같긴 하네 깨진 항아리 그러면은 와봐 어 느낌이 없는데? 어 느낌이 없는데? 어 대형 독병도 있어? 개좋고 와 근데 진짜 내가 탁 타밍창 안 했구나 어 이게 뭐야 자자자 어 이게 뭐야 이거니? 아 저건가보네 문이 열렸네 이건 뭐냐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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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뭐야 이거? 거리가 위치가 안되서 안보이는거겠지 빨리 거리 한번 때려야겠다 뭔데 이거 그냥 책인가? 아 그냥 책이네 이씨 이리와 아저씨 아저씨는 진짜 손님을 잘 만났어 누가 이렇게 맨날 와서 거래를 해줘 불경기에 너무 장사 잘되고 붙였고 아저씨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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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하 와하하 와하하하 돈 묻혔고 그는 다 꺼지고 금방 말고 말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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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하로 가볼까 저기 뒷마당에서 이상한 꽃 키우고 있었구만 이거 뭐야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뭔지 확인을 해보라고 제조폭 같은 거 모으지 말아야겠다 진행하는 걸 막을 정도 아닐 거 아니야 제조폭을 안 보면은 안면 추측이 있으니까 필요없고 똑같은 거네 어디 보자 이건 뭐야 오و 대박 개대박 내놓으세요 이거 왜 못 가져가 세번째 피라미드라니 이 정도면 인정이지 여기 마법책 안 넣어놨냐? 아 개 쓸모없는 거 넣어놨네 아아 잘 봤고 갈까? 여기다 하나 두개서 기념으로 절망이 거미줄이 기다린다 지랄 아니 다 죽은거 아냐? 가서 보고해야겠다 걔한테 내가 여기 다 정리했다고 스톤가든 여기가 스톤가든이네? 캐스트가 막 있었는데? 스톤가든 근데 망상이었나? 어디보자 가볼까? 여기 좀 재밌는 데였네 이것저것 있는 죽은 두업 해골 아 로라경이었어 아이씨 주인 아웬 천사석상의 머리 이건 뭐야? 아 불은 불이구나 여기가 나탈리 브롱헤드 죽을 때 이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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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인다 영혼의 근원을 흡수합니다 뭐가 기억나 마지스터들이 날 체포했어요 이게 다니? 재밌는 소식 없니? 재밌는 소식 없니? 전화 쓸모가 없구나 디비니티요? 스읍 저도 사양은 안보고 그냥 깔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높을 거예요 그래픽이 좋더라고요 뭐야 나를 몰락시킨다고? 뭔 개소리야 뭐야 12레벨 주제 뭔 뭔 개짓거리지 이게? 아이 귀찮다 이걸로 잡자 뭐야 왜 이렇게 약해 하나 둘 셋 니가 좀 쎄구나 와 경험치 잘 주네 이런 꿀이벤트가 있는데 내가 그냥 씹고 그냥 갔나봐 뭐 얘네들 왜 갑자기 부활했어 경험친 들어왔는데? 아 레벨 차이 나서 난 못 이기지 아마 은신한 것 같죠? 하나가? 이렇게 쏘면은 죽지 않을까? 그렇지 잘 가고 무한경험치야 뭐야 어허허 야 무한경험치네 대박 연속 연소 안됐다 연소가 안되냐 어 부활 안왔네 이제 아 고지대 똑똑하네 둘 모아놓고 죽여야겠다 나한테 떨어지지마 자 잘 가치고 아이고 기절 아 귀찮네 왜 안죽어 죽어 좀 죽어 죽어 좀 죽어 아 겁나 약해 아 이거 참 파밍 운이 좋구만 오늘 오늘 진짜 아이템 많이 먹는다 원래 여기를 먼저 가는 거구나 아 맵의, 맵의 구조가 진짜 이질감이 쩐다 모르겠어 봐서 어딜 먼저 가야 될지 뭐 일로 갈 필요 없잖아 일로 와봐 새로 먹은 노란색을 배치를 해야겠네요 노란색 어딨니? 오늘 창사자는 풍년이다 애 감사하란 말이야 감사하고 살란 말이야 아 쓰레기들만 나왔네 그림 좀 사줘 그림 아 그림 너무 싸다 17원 밖에 안해? 도전 뚜껑 열어놨어 뭐야 와 여기 빠른 이동하는 데가 있네? 와 이런 걸 하나도 몰랐단 말이야 뭐야 아 수리해 봅니다 꼴통 어딨니? 아 아 수리해 봅니다 좋아 어떤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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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아 장난 아니야 진짜 아 뭐야 이게 염력이 있어야 되나 보다 가면을 쓴 하인 여기도 있었군요 집을 가진 것도 없네 11레벨 존이 여기였을 줄이야 11레벨 존이 여기였을 줄이야 아 뭐야 아 남은 유해를 채워주자 이 퀘스트야? 아 저기 저기 먹어버려 먹었을 때 저주받았어 아 야 뭐야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나 세이브 어디다 했냐 일단 세이브 어디다 했냐 그 돈 여기 충분하지 않아? 아 무슨 충분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먹긴 했는데 너무하네 먹을 수도 있지 까지껏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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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너는 나의 근원이 되었다 너의 삶 근원으로 대체한다 어디 보자 야 고마워 저의 삶을 던져달라고 저의 삶을 던져달라고 이 유해를 불 속으로 던져달라고? 그럼 내가 여기다 불 지은 다음에 거기 던지면 안돼? 이 유해 어딨어 자 던졌다 어때 만족함? 저의 삶은 저의 삶을 던져달라고 뭔 개소리야 니 하아 귀찮은 쉐이키 영원한 불꽃에 나문료를 태워달라니 영원한 불꽃이 어딨는데 근원 흡수해버리고 싶네 확 이건 됐고 아 귀찮네 이거 또 해야되네 아 뭘까? 그 위험한 불꽃이 어딨어 그 위험한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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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꽃은 뭐 됐고요 뭐 알아서 타시고요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디보자 어디보자 근데 되게 멋있어졌다 내 캐릭터 아 여기가 영원의 불꽃인가 보구나 와, 이런 게 있었어? 아이드네와 접선지점? 그런 그런 곳이었냐? 상인 아이드네 아이드네의 쪽지 그런 거였어? 아이드네 누구였지? 도서관에 있대 버려야지 뭔 놈의 캐스트가 이렇게 많아 서리에 묻어 여기 진짜 캐스트 밭이었네 그냥 있는 맵이 아니었구만 얘가 걔가 걔는 아니지? 어, 니다리 어, 됐다 가속에 누르면 독화살, 기름풀 장난하냐? 아씨 경험치 먹었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겠어 죽은 리자드맨 암살자 나와 이놈들아 왜 죽어 있었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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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치 먹었을 때 일방의 이미지 마시고 계속해서 감지영이 갈라진 혀 끝으로 뭐? 이제 잠시 그 지사 이 그냥 부순다? 뭐 아무도 암호야 그런가 귀찮은거 안해 부셔! 힘이 전부다 아! 아 이거 물리로 부셔지나보다 아까 옮길 때 부... 난거 아냐 이거? 아이고... 네 영혼 앞에서 개방해주겠네 뭔지는 궁금할 거 아닌가? 화염구 뭐 이게 다야? 우리는 상자를 열 수 있었다 뭐 어쩌라고 뭐게 게임이... 게임이 이렇게 허무해 게스트가 좀 어거진데요? 여기서 내가 갔었고 얘는 왜 이렇게... 매달려있는거요? 사연좀 들어볼까? 자연이 없니? 그냥 해골이니? 일로 와봐 아이고 내 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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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그 이후에 쟤 죽었.. 죽었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혹시 쪽지를 남겨놨나? 나한테? 어.. 뭐 증거 같은 거 안 써있으니까 그냥 다 버려도 되겠지? 저건 모르겠다.. 발굴 기록 에이테란을 잠깐만x3 발견했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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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궁들이 각자 숨겨놨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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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그래에? 아.. 음.. 그렇구나.. 저는 서리무덤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가 없네? 다 한 거 같은데? 서리무덤을 어떻게 가는 거지?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꺼야 되는데 정신 못 채서 계속 하고 있어 아아.. 아아.. 강력한 유물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 뭐 됐고 맵이 참.. 알차다 근데.. 잘 만들었다.. 여기는 뭐 어딨냐? 자꾸 뭐가 나오냐 볼 때마다? 나 밖에 나가서 대화도 걸어야 되지 여긴 어디야? 아 여긴.. 여긴 그곳이구나 슬라임 지옥 이게 무엇인고? 오! 그 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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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나의 무덤으로?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어? 나 불인데 자신 있냐? 난 이길 자신 있는데? 일로와서 불 써야지 나는 너희를 이길 자신이 있는데 아이고 맹독이래 귀여운 새끼 귀여운 새끼 아유 귀여운 새끼 이건 뭐야 아節目 아 지랄 노.. 불 끄는 것 봐 이거 뒤졌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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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다 죽였네? 어디서? 꽃 같은 거 있네요? 저게 나가는 거겠지? 아 미친 게임이야 아 가정할 거 겁나 많은데 자꾸 이상한 데를 나 끌고 오는 거야 방종 해야 되는데 잠깐만 파밍 좀 해야겠다 하고 다 끝났는데 뒤져보는 느낌으로 왔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있어 다나모자 지능이 건강일 제7화염대기저항 앙가품 사령수사 얘 진짜 진짜 많이 준다 묻힌 듯이 주긴 한다 이거 이게 방어력 때문에 안 입을 거긴 한데 진짜 좋은 거이네 장비가 아 이거를 내가 진작에 먹고 썸네일로 썼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진작에 먹고 썸네일로 한번 썼어야 됐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하지만 난 더 멋있어졌지 쟤 날 왜 일로 끌고 온 거야 뭐 올라가.. 올라가는 것까지만 하자 엘리베이터야? 올라가 야 무거운 데 잘로 간다 야 너 왜 나 보냈어 너도 된 거야? 그 놈을 받쳐라 촉 그 놈을 받쳐라 아이씨 겁나 멀어 그 놈을 받쳐라 아이씨 겁나 멀어 그 놈 내놔 그 놈 이것도 육촌가 보다 발러스처럼 한턴이 아이씨 겁나 느려 겁나 느려 근데 솔직히 저 해골 모양은 썸네일 각으론 좋아도 좀 부자연스러웠겠다 편집할 때 갈비표 부분도 좀 편집 안 되고 쿨하게 놓아주겠어 저거는 쿨하게 놓아주겠어 저거는 아 저런 중간단계에 좋은게 있었는데 하필 내가 좀 더 상식적으로 행동했으면은 미리 먹고 꿀 좀 빨았을텐데 아아 멍청했어 멍청했어 돈 내놔 쟤 돈이 별로 없구나 와 나 근데 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자 짜자자자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와 겁나 많아 나 팔자 귀찮다 아 나 어차피 배울 것도 아닌데 뭐 아 이런게 있으니까 겁나 무거웠구만 좀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건 내버려 두고 다이아몬드 와 이정도 팔았으면 된거 아닌가 왜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거야 무게가 빵빵 필요없고 건강 필요없고 대기저항 필요없고 화염저항 필요없고 필요한데 아 몰라 자 투명한 물리학 필요없고 아 저건 좋아보인다 아 버섯 많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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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돈 겁나 많아 아 마법을 좀 사고싶은데 마땅한게 없네요 피부이식 마법 불 땅 산성 보자 뭐 그 사령술 말고 그 소환술도 한번 보자 어때나 무게 아 이래도 79야? 왜? 사령술은 뭐 됐고 영겁의 문 차원.. 차원의 문 어어 별로네 예건 이미 예전에 예전에 없었고 마법이 약간 매력이 없어 밸러스게이.. 심플해서 뭔가 다루긴 쉬운데 밸러스게이트 같은 맛은 없다 우직한 맛 아 고기가 겁나게 많네 필요도 없는거를 이렇게 파리머리 싸들고 다녔어? 이정도로 아닌데 이정도로 그게 아닌데? 여기 무게가 많이 나가지 그럼? 1 2 1 2 2 3 2 2 3 3 2 3 3 5 4 오.. 나 풍.... 우우웣.... 먹을거 하나만 두자 NPC가 원할지도 모르니까 포도만 하나 두고 아니 이 정도인데도 무게가 저런다고? 진짜 껍질 다 벗겼는데 나 67일 그냥 이 정도 민정 여기서 마감을 할지 또 갈지인데 또 가봐 아예 여기를 싹 다 보고 그 정도까지 대화를 걸고 갑시다 나중에 왔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먼지버섯도 거르고 여기에서 들어갔었죠? 뭐 그럭저럭 다 본거 같은데? 서리무덤은 안 들어갔고 그 외에는 뭐 이 정도는 많이 보지 않았나 일로 한번 와봐 여기가 여기로 안갔네 일로 와봐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인간해골 이거 뭐니? 이까봐 하아 아 그 개는 그 개는 좀iary 뭐야 미쳤어? 어?거 왜 이렇게 마법 높냐? 뭐야 에이 네이? 아니 뭔데 왜 이러는데 아 근데 소환수가 나보다 먼저 때리는 거 실화냐 심지어 데미지도 겁나 세다 말이 되나? 나 물리 없는데 데미지? 요 세안을 왜 걸어? 나 물리 데미지 없는데? 짜자자 여러분 그만 놔두고 죽으세요 오 볼까? 굉장히 센 갠데? 와 아이템 푸짐한 것 봐 뭐야 이거는 인간 해골 겁나 많아 다 젊은 석 손에 죽었나봐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본 거였어 나는 심지어 길 있는 거 싫어하냐? 난 대체 뭘 본 거야 아 팔라딘 아 여기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팔라딘 길로 가서 일로 와서 내가 여기서 그 네크로부석 대화하고 여기도 옆으로 길이 있는 거네 낙원 구룡지 너무 뜬금없이 개가 나와서 다행했습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가? 지하무덤이 있네 와 진짜 끝도 없는데 오늘 볼 수 있는 건가 나? 석화된 도굴꾼 안녕하세요 칸나 아니요 이제 방종 해야 됩니다 의도치 않게 하고 있는데 이거 열어서 석화됐다는 뜻 아니겠어? 석화를 요새하로 풀 수 있던가? 석화를 푸는 게 있었는데 이거였나? 석화가 뭐 석화를 푸는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석화는 뭐 써도 의미가 없잖아 이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무슨 기술이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거였나? 아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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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이요? 아 지금 할 겁니다 자 석화부터 풀어줍시다 아이고 저런 저 저런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씩 풀어주고 얘는 내 생각에 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 아 얘는 죽었네 이미 그쵸? 저러고 살면은 마감인 것 같은데 따샤아 거의 뭐 원턴 원 한방 한방 공격이구만 겁나 많네 다 너무 귀찮다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풀어야 된다는 게 너무 귀찮아 이거 어떻게 쿨타임 초기화 안되냐? 이렇게 뺐다가 다시 넣으면은 아씨 그탄거 없네 칸나만 풀어줄까? 너무 귀찮잖아 완전 뺐다가 완전 뺐다가 아 뺐다 넣어도 의미가 없구나 마법이 진짜 만능이긴 하다 불가능한 게 없네 사실 거의 거의 이중은 불가능한 게 없는 수준인데 비어있는 물체 근데 여기서 저거 물어줬으면 인정이다 솔직히 근데 걔가 되게 셌다 좀 전에 만났으면 졌을 수도 있겠는데 밸류가 엄청난데 밸류가 엄청난데 아 뭐야 경험 치러줘 칸나야 살려줄 테니까 고맙게 생각해라 이거 네가 들어줘야 돼 걔와 싸움을 좀 했어 걔와 싸움을 좀 했어 칸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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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돌았나 진짜 뭐하는 플레이야 아니 진짜 뒤지고 싶은 건가? 레벨 11짜리가 말이야 11짜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아 여기 불레성 있나 보다 마법 보호막이라는 게 있네 아 내가 걸어줬지? 맞어 맞어 내가 걸어줬구나 좀 곤란한데 일단은 콤보를 넣지다 저렴한 콤보 어 와 그 스킬 뭐야 나 그거 갖고 싶어 와 네크로맨서야 아 나 이 스킬 진짜 내 취향인데 놔주라 아 어 야 발차게 한거냐 지금? 쯧 데미지 센 것 봐 어이가 없네 앵간이 쏴 앵간이 때려 몇 대를 때리는 거야 뭐야 뭐 무한이야? 죽겠는데 재수없으면 불에 너무 강하다 야 흰색 이런게 쓰고 넘겨 아 이거 빼지 말았어야 되는데 고통의 족쇄 의미가 있나 그게? 아 감염은 의미 있지 아 씨 아 이게 뭐야아 아 이게 뭐야 아이씨 타이밍 좀 봐 와아 미쳤다 마방 겁나 높은 것 봐 와아 왜 나 이렇게 하드 카운터를 당한거지 나는? 셀프로? 돌아버리겠는데 좀? 아우 씨 잠깐만 아우 너무 킹 받는데요? 그냥 그냥 지팡이 때려 지팡이를 때리게 될 줄이야 아 넘겨 넘겨 아 이제 풀리죠 고통이고 이러지마 왜 그래 나한테 뭐가 문젠데 아 아 아 아 못 이길 것 같은데 나? 이게 회복되잖아 불에 다 불기술인데 지금 거의 아 졌어 이거 아 잠깐만 왜 이래 진짜 나한테 너를 살려주고 보상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두근두근 되면서 살린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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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마법저항이 너무 높은데 물리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아이씨 좋댔다 좋댔다 아 개 귀찮아 아 의도차게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 그냥 이거 이거 채로 부셔버리면 안 돼? 아 됐고 살려놓은 주자 살려놓은 줄게 덤벼 와 사정술 반감내는 것 봐 와 너처럼 마저 높은 앤 또 처음본다 심지어 이렇게 아랫단계에서 11레벨짜린데 죽어 죽어 이씨 애매하게 살지마 이씨 죽어 이씨 애매하게 살지마 이씨 10레벨짜린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가정 모두에게서 아 213이었다 아 됐네 됐네 자아 다시 불로 갑시다 다시 불로 갑시다 이게 맞겠다 이게 맞겠다 서리모덤 좀 이따가고 네크로맨사한테 말이나 갑시다 아 근데 개스킬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좀 주지 여기 맞네 궁금한게 이 궁금한게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내가 눌러본 것 같은데 미치다 야아 너 같이 복수의 여인으로 타고 있던 애인데 다키니 아 얘가 서리의 무덤 그거구나 얘 이름이 다키니구나 아 얘랑 아는 사이라서 그걸 썼나봐 네크로맨사 기술을 아 아 아 진짜 새로운 흑마법 하나만 줄 생각 없니? 진짜 진심으로 아 아 아 어떤거 말고 아 아 아 아 너 진짜 아이템은 빵빵하게 있다 웃기는 놈이네 주제도 모르고 아이템을 빵빵하게 갖고 있어? 치명타 2% 허염저항 20% 겁나 튼튼한 것 봐 아이템 밸류 미쳤고 썸네일 찍으러 가야겠다 와 화염저항 너무 좋은데 채취는 뭐 치명타고 내놔봐 라이커는 이제 없으니까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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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잠깐만 어디가는 거야 어디가는 거야 아니지 안 들어가는 거지? 내가 내가 먼저 손투장 찍는 거야 나 없을 때 봐 들어가지마 죽어 아 지금 끼고 있는 아이템 좀 보자 세상에 이건 치명타 3%로 보면 되네요 몇이야 그러면은 37%?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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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썸네일에 편집될 곳으로 가자고 아이들 옆으로 와 따다단 따다단 서리의 무덤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보이죠 딱봐도? 여기 11자리 있었고 겸치 먹으러 가는거네요 이 방패가 아니야 썸네일을 위해서 방패를 준비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와 오늘 꺼는 진짜 세 보인다 와아아아 다시 다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죠 뿅 아 스킬 세팅도 다 바꿔야 되네 또 아으 미리 바꿔놔 ,, 그렇구나 combin지 으으 으어 다 네크로메사 때문이야 어떻게 마방이 그렇게 놓을 수가 있어 말이 안되잖아 아씨 내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어넣어 지팡이 아 빠른 저장 때문에 안됐잖아 3날로 써야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뿅